수업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용도 지역부터 보면 되겠죠 페이지는 59페이지 기본서 그 다음에 강의노트는 10페이지 이하 보시면 됩니다 저번째 했던 거 잠깐 복습해보면은 지금 우리 국계법 하고 있는 거죠 국계법 그래서 국계법은 국토 전체를 먼저 계획으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계획들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절차를 봤습니다 1일 테스트 자유 보면서 복습 한번 해보죠 1번에 보시면은 광역도시계획에서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소의 관할구에 걸쳐있는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맨 마지막에 여기 지정할 수 있다 보입니까 자 그래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끝났으니까 이건 지정권자를 물어보는 겁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서 수립하는 계획이었죠 둘 이상의 관할구역 거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맨 처음에 지정을 합니다 지정 지정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였죠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거나 둘 이상의 시소에 걸칠 때 같은 도에 속할 때는 누가 도지사 둘 이상의 시소에 걸칠 때는 국장이 그래서 여기 둘 이상의 시소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라고 되어있으니까 이건 국장이 지정해야죠 공동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국장이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면 수립은 누가 하죠 그걸 공동으로 수립을 공동으로 그래서 같은 도에서는 시장 군수가 둘 이상의 시소에 걸칠 때는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근데 만약에 광역계획권을 진행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까 해서 여기 시장 군수가 수립 승인 신청을 안 했으니까 누가 도지사가 시 도지사가 안 했으면 국장이 이렇게 지정권자가 직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국장이나 도지사가 그대로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되죠 지정권자가 즉 지정권자가 그대로 승인권자가 된다라는 거 이때 승인하기 전에 협의 심의를 거치는데 국장은 중앙이랑 합니까 지방이랑 합니까 그래서 국장이 승인하니까 중앙이랑 협의하고 중앙이랑 심의를 거쳐야겠죠 도지사 갈 때는 지방 지방이랑 그 다음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원칙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다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시나 군에서 첫 번째 경미한 경우라고 했죠 어디에 속하면 안 되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이라고 했죠 아니한 그 다음에 인구는 10만 이하인 시나 군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재검토 같은 거 나오면 다 몇 년이죠 5년 그래서 이건 오른 지문 그 다음에 6번에 관리계획을 입안하려고 합니다 원칙은 특광시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입안하지만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입안할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협의해서 공동으로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입안이 되니까 그래서 원칙은 특광시군이 입안을 하지만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입안하는 경우에는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자를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입안할 때는 국장이 입안하는 게 아니라 협의해서 공동으로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장이나 도지사가 입안 날짜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었죠 자 보면은 여기 첫 번째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래서 첫 번째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세 번째는 용도 지구 중에 용도 지구 중에 용도 지구 중에 두 가지를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올 겁니다 산업 유통 개발 진행 지구랑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 입지 규제 제소고요 그럼 용도 지역은 제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틀린 지문 용도 지역은 지정 대상 지역이 지정 대상이 아니죠 제한 대상이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자 8번에 보면은 시장 군수도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관리 계획은 원칙 누가 결정했었죠?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이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도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옛내들 중에서 몇 번이죠? 5번 시장 군수는 5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이거 딱 하나만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거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9번 관리 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구체적 계획입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다음 날이 아니라 지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이렇게 틀린 지문이고 그 다음 관리 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사업 계속하려면 어떻게 하죠? 그냥 따로 허가나 신고를 요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관계없이 관리 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라는 거 이런 내용들을 저번주에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자 관리 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구체적 계획이죠 그래서 구체화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구체화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여섯 가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요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오늘부터 하나씩 보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용도 지역부터 보면 되겠죠 기본서는 59페이지 여기 있는 뭐 계략적인 설명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밑에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의 의부터 먼저 한번 보죠 자 용도 지역이란 토지용 및 건축으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 밑줄 알까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리고 용도 지역은 어떻게 지정하죠? 관리 계획 네 이번 결정고시 여기 보면은 요 안에 있는 것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가 바로 관리 계획이라고 했죠 그래서 용도 지역 어떻게 지정합니까? 용도 지구 어떻게 지정합니까? 용도 구역 어떻게 지정합니까? 라고 하면 싹 다 관리 계획으로 한다라는 관리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 마지막에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용도 지역은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기는 너무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쓰여있으니까 용도 지역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제가 좀 풀어보겠습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이란 말은 용도란 단어랑 지역이란 단어가 이렇게 결합이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일단 지역부터 지역 지구 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 지역 이건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은 특광 시군에 있는 토지에다가 지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관할의 토지에다가 근데 지역 지구 구역 중에 지역이 가장 넓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역은 관할 토지의 전부에다가 지정합니다 전부에다가 그러면 서울시 토지 전부 경기도 전부에 지정하면 이 용도 지역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용도 라는 말은 쓰임새입니다 쓰임새 용도 지역이라는 건 어떤 쓰임으로 지정을 하는지 에 관한 내용인데 용도 지역은 관할 토지 전부를 생활권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중심으로 분류해서 나눠 쓰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용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 서울시 토지가 있는 거죠 서울시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나눕니다 여기는 주거 여기는 상업 여기는 공업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여기는 주거지역에 맞게 여기는 상업지역에 맞게 토지를 활용하자라는 거죠 이 용도를 혼재해서 쓰는 것보다는 용도를 나눠서 쓰는 게 훨씬 경제적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를 나눠놓고 거기에 맞게끔 토지를 이용하자라는 취지로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럼 하나의 토지에 이런 토지에 주거지역 플러스 공업지역 플러스 농림지역 이렇게 지정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정해버리면 지정을 안 한 거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용도를 나눠 쓰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데 여러 개를 중복해서 지정하면 지정을 안 한 거랑 똑같으니까 결론 용도 지역은 용도 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중복이 안 된다라는 게 결론 그래서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생활권만 형성이 돼야 되니까 이건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 왜 중복이 안 되는지 까지도 기억을 하셔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그 쓰임새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그래서 60페이지 넘어가 보면 용도 지역의 종류가 나오죠 용도 지역의 종류가 용도 지역은 방금 누가 어떻게 지정한다고 했죠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럼 지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입니다 관리 계획 결정권자 입안된 내용에 대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자 라고 입안을 하고 그걸 결정하는 사람인 결정권자가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사람 관리 계획 결정권자가 원칙은 누구였죠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그래서 높은 사람부터 쓰면 이렇게 국장 시 도 대도시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가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 해서 여기 분류가 나오죠 자 보면은 용도 지역은 일단 크게 법에서 법에서는 네 가지 용도랑 아홉 개의 지역으로 세분을 합니다 네 가지 용도랑 아홉 개의 지역 그 네 가지 용도가 여기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구분합니다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거 줄여서 도 관 농 자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러면 도시 외의 지역 하면 어딜까요 요 세 개 도시 외의 지역은 시골 촌 아니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 도시 외의 지역 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올 건데 도시 외의 지역은 요거 빼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자 이걸 다시 아홉 개의 지역으로 세분을 합니다 도시 지역은 도시 지역은 도시 지역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그래서 주상공록 요렇게 도관농자 주상공록 요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큰 네 가지 분류는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도시 지역을 다시 세분하면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그 다음 관리 지역을 세분하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요렇게 세분을 합니다 자 각각의 용도 지역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체계 도시 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언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네 사람 많은데 이런댑니다 사람 많은데 그래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이렇게 세분하는데 제가 따로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 관리 지역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따로 설명을 드리죠 관리 지역 관리 지역은 좀 놔두시고 그 밑에 농림 지역인데 농림 지역은 도시 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이나 산지 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여기 농림업의 지능 밑줄 하나 해볼까요 농림업의 지능 누구나 예상 가능한 농지에는 당연히 농림 지역을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임업이라는 것도 들어가니까 산에도 지정을 한다라는 산에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국토가 산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는 70%까지는 안되고 60% 이상이 산입니다 그러면은 농림 지역이 전국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한 50%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말 그대로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면은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요 관리 지역이라는 거 관리 지역 자 관리 지역 한번 보면은 도시 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 지역의 준하여라고 돼 있죠 도시 지역과 비슷하구나 했는데 밑에 보니까 농림 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뭔가 약간 중간에 끼어 있는 지역 같죠 그래서 계획, 생산, 보전, 관리 요렇게 구분을 하는데 자 이러한 공법에서 어떤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걸 없애보면 됩니다 없애보면 없애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요런 제도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관리 지역을 한번 없애보죠 크게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구분한다라고 했는데 관리 지역을 없애면 이제 남는 게 3개가 있죠 관할 토지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도시 농림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 요렇게 구분을 해놓고 예전에는 도시가 도시 중심부조안 요렇게 개발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이 도시 외곽 지역에 있는 땅들은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이지만 농림 지역과 비슷하게 내지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과 비슷하게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에 서울 주변에 있는 신도시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도시들을 제가 그때 인문가정 때 이런 거 응팔 마지막 해에 덕선이네가 이사를 가죠 거기 어디로 가죠 판교로, 그렇죠 드라마 열심히 보시네 더 글로리도 보셨나? 그렇게 판교로 이사를 가는데 주변에서 거기 농사지우러 가냐고 물어봅니다 지금은 판교가 IT 기업들이 다 몰려있는 엄청난 도시지만 예전에는 농사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토지가 이용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근데 도시가 성장을 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 외곽 지역들까지 건물들이 들어서는 거죠 이렇게 도시 외곽 지역까지 개발이 되면서 여기에 건물들이 막 들어섭니다 근데 예전에는 도시 지역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죠 농림 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 농림 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보전의 대상인데 개발이 가능한 도시 지역이 농림 지역 인근까지로 개발이 되더라라는 거 그리고 선 하나를 넘으면 개발이 안되는 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요런데 도시 지역에 접해 있는 이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근 지역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런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압력을 꾹 참고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원래는 4층까지밖에 건물을 못 짓는 지역인데 인근 지역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불법 건축 불법 증축 같은 걸 해버리는 거죠 5층 6층까지 불법 건축물을 건축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위반 행위로 얻는 불이익보다는 위반 행위로 얻어지는 이익이 훨씬 크니까 즉 용도 지역이 바뀌는 이런 경계 지역에서 여러가지 막 위법 행위들 충돌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토지용이 너무 극에서 극으로 바뀌니까 개발이 되고 개발이 안되고 해서 이런 위반 행위들을 가만두면 안되니까 이제 관리 지역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해서 관리 지역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역시 관할 구역을 이렇게 크게 도시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두고 자 그 표에 보시면은 계획관리지역 먼저 볼까요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시면은 맨 앞에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여기 비출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개발 이용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있죠 얘는 좀 있으면 도시지역이 될 것 같은 애들입니다 그러면 도시,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어디에 가까이 있으면 될까요? 네 도시지역 근처에다가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걸 지정을 합니다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보호, 수지로는 방지, 녹지공간 확보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나 무슨 말이냐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랑 비슷하게 토지를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용도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곤란하다라는 것 그러면은 토지용 자체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랑 비슷하게 활용을 하지만 용도지역을 여기까지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곤란하니까 여기를 보전관리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다 보전관리 마찬가지 생산관리도 보시면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즉 농림지역과 비슷하게 토지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여기까지 농림지역과 비슷하게 토지를 이용하긴 하지만 여기까지를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데를 생산관리 이렇게 지정합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아까 앞에서 발생하던 문제가 여기서는 해결이 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자 역시 마찬가지 요것도 예전에는 도시 중심부만 요렇게 개발이 되어 있다가 이 도시가 성장을 해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림에서는 도시지역 다음에 바로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나왔죠 근데 지금은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계획관리지역이 뭐 하려고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려고 얘는 도시지역이 될 줄 알았던 애죠 그래서 도시지역이 성장을 해 나오면 밖에 있던 계획관리지역 일부를 해제를 해서 요렇게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시켜줍니다 요렇게 이게 계획관리지역의 역할 그래서 대도시 주변에 있는 신도시들이 원래는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근데 계획관리지역 바로 다음에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나오면 도시지역은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해 나올 거니까 아까 그림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 해서 이 농림지역이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전의 대상이니까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지켜주기 위해서 밖에다가 농림지역과 비슷하게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비슷하게 토지를 이용하긴 하지만 여기까지를 농림지역 여기까지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곤란하다라는 거 해서 생산관리랑 보전관리라는 걸 지정해서 이 농림지역이랑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도시지역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방파제,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지역이 아무리 성장을 해 나오더라도 계획관리지역이 일자적으로 일단 받아주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랑 자연환경보전지역 앞에는 생산관리나 보전관리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훼손을 막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토지용이 개발이 되고 개발이 조금 되고 개발이 조금 안되고 개발이 안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당연히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에서는 여러가지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충돌행위들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아까보다는 훨씬 그 충돌이 완화가 된다라는 거 즉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관리지역 완충지역이나 중간지역의 역할을 하는 게 관리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지역은 이 그림으로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국내에는 이걸 그리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죠 제가 독일 유학파한테 배워온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지역 이렇게 이게 법에서 크게 4가지랑 9개의 지역으로 분류를 하겠다라는 거 크게 4가지 용도가 뭐죠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 도시지역을 다시 세분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도관농자, 주상공록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관리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의 법을 체계해 보면 제일 높이, 최상인법이 헌법이라는 법이 있죠 그 다음 국회에서 만드는 게 법률 지금 여기 나온 게 법률입니다 법률 법률에서 크게 4가지 용도랑 9개의 지역으로 구분하겠다 이 밑에, 법률 밑에 뭐가 있냐면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령 이 명령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대통령령이라는 게 있고 부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시행령 이렇게 부릅니다 시행령 앞으로 시행령을 제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시행령 그 다음에 밑에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크게 4가지 용도랑 9개의 지역으로 분류를 해놓고 이걸 다시 대통령령에 가서 최종적으로 21개로 세분을 합니다 이걸 알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 책에도 거기 보면은 61페이지 세분이라고 나오죠 세분 보면은 국장, 시, 도, 대도시, 시장 관리계 결정권자는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관리계 결정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거지역은 일단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이렇게 구분합니다.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여기 보면 전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양호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양호에다 동그라미 할까요?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편리 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양호한 주거환경인지 편리한 주거환경인지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양호하다 이 말은 편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주거생활을 하려면 있어 양호해야 됩니다. 공기 좋고 조용하고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고 이런 곳입니다. 즉 여기는 공기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조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생활 간섭이 없는 곳 편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버스정류장이나 이런게 좀 멀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마트 이런거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는. 대신에 조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대표적인 산을 끼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태원동 한남동 거기 대기업 회장님들 다 사시죠? 그 뒤에 무슨 산 있습니까? 남산이 있죠.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데 평창동 성북동 그 뒤에 무슨 산 있죠? 북한산 이랑산 이런거 있죠? 그러니까 고론댑니다. 그런데 이걸 구별하는 기준은 1종 2종으로 구분합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으로 구분하는데 1종은 단독 미출 2종은 공동 미출 해서 1종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방금 말씀드린 고급 주택 고급 단독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 이태원동 한남동 이런 데고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고급 빌라촌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아파트라도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 그러니까 고급 주택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여기는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에 우리가 대부분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편리한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지하철역도 가깝고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에 보면은 무슨 무슨 대로 하는 것들 거기에 아마 8차선 이상? 거기에 대로라는 글자가 붙을 텐데 그런 대로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됩니다. 멀리 갈 때 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차길이 있고 버스 정류장이 있고 지하철역이 있는 곳 여기는 차길이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소음이 약간 들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공기도 막 완전 쾌적하진 않고 약간의 뭐 매연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데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여기 일반 주거지역에 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층수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는데 1종은 저층 밑줄 2종은 중층 밑줄 3종은 중고층 밑줄 그 다음 여기 필기 하나 하죠? 저층 옆에다가 저층은 4층 이하를 말합니다. 4층 이하 4층 이하 저층은 4층 이하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 전용은 1종,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으로 이렇게 세분을 합니다. 단독 양호한, 공동 양호한, 저층 편리한, 중층 편리한, 중고층 편리한 그 다음, 준주거지역이라는 게 나오는데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여기 밑줄 해보죠. 자,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남 같은 데 나가면 거기는 전체 블럭이 싹 다 상업지역입니다. 중심지에는 근데 주거지역 쪽으로 가보는 주거지역에 여러분 살고 계신데 무슨 교차로, 무슨 교차로 하는 번화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거지 주변의 번화가를 이런 데는 보통은 지하철역을 끼고 있죠. 그리고 이런 곳에는 상업지역을 지정할 때 보통은 이렇게 대로변을 따라서 길다랗게 이렇게 상업지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 한 블럭 전체가 지정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주거지 쪽에 가면 그러면 이 대로변을 따라서 이렇게 상업지역이 지정되어 있을 때 상업지역 바로 뒤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버리면 대로랑 가깝고 여기는 술집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수도 있는데 주거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 대로변 바로 뒤에 가보면은 원룸이라든지 빌라들이 나옵니다. 거기 짓는 빌라들을 한번 보면은 자, 거기 있는 빌라들은 한 4층 정도 지어가지고 4층, 3층, 2층 이건 주택으로 씁니다. 원룸이나 빌라로 그 다음에 1층에 여기 편의점이나 뭐 작은 음식점들, 카페 이런 거 들어오는 데 있죠? 이런 건물들이 있는 지역이 준주거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주거기능이 위주이긴 하지만 일부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이 보완이 필요한 지역 즉, 섞여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빌라촌을 한두 블럭 지나고 나면 이 뒤에 아파트 단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중간에서 주거기능이 위주이긴 하지만 상업기능들이 포함된 지역들, 상가 같은 게 막 섞여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그 다음,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제가 설명하는 거랑 반대로 써놨는데 저는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렇게. 중심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은 여기 도심, 부도심. 도시의 심장입니다. 도시의 심장. 여러분 몸에서 심장은 아침에 띕니까? 밤에 띕니까? 새벽에 띕니까? 하루종일. 하루종일. 하루종일 사람들이 빡짝빡짝거리는 그런 데가 중심상업지역. 이렇게. 그 다음,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 넥타이 부대들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피스 빌딩들이 밑집 한 곳. 법원 주변, 시청 주변 이런데.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은 도시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 물자들이 왔다갔다 하는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과 같은 도매시장 같은데. 이런데.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 즉, 우리 주변에서 이웃 가까이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근린상업지역. 그래서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렇게 세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주거지역이랑 똑같이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이렇게 구분합니다. 전용공업지역은 여기 공해성공업이나 중화학공업. 이렇게 밑집. 그러니까 오염물질들이 배출되는 공장들이 있는 곳이 전용공업지역입니다. 근데 일반공업지역은 여기 밑줄.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상대적으로 적게 내지는 배출되지 않는 공장들이 있는 곳이 일반공업지역. 그 다음 중공업지역은 경공업매출.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기능이 보완이 필요한 지역. 여기도 뭔가 섞여있는 지역이겠죠. 준주거지역이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신문일간지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분양공고가 많이 뜨는데 지식형 산업단지 내지는 지식산업센터 이런 게 있습니다. 지식형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중공업지역의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아파트처럼 짓는 겁니다. 구로 같은 데 가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고층은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중간층에 이렇게 칸칸이 공장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큰 공장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처럼 이 칸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1층, 2층 이런 데는 상가로 활용합니다. 이런 모양 이걸 지식형 산업단지 내지는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부르는 거 구로 쪽에 가면 이런 게 많죠. 이런 것들 이게 중공업적 지역의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녹지지역이 나오는데 녹지지역은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개발 가능성 그래서 보전, 생산, 자연 녹지 이렇게 구분하는데 보전, 녹지는 녹지공간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니까 여기는 개발이 될까요? 안될까요? 안됩니다. 개발이. 그 다음에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 동그라미 유보 유보라는 건 지금은 농사 짓고 있으니까 지금 개발하지 말고 나중에 하죠. 그래서 여기는 개발 가능성이 세모 그 다음 자연 녹지는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해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여기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 동그라미 허용 여기는 조건이 붙긴 하지만 개발이 되는 지역입니다. 개발이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시, 도, 대도시 시장은 해당 시, 도, 대도시 여기 조례 동그라미 아닐까요? 조례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용도지역은 21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국토의 용도를 딱 21개로 나누기에는 부적합하지 않냐 모자르지 않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토지 이용 상황을 이런 21개의 용도지역이 반영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비판이 있어서 조례로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다시 세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용도지역의 분류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용도지역은 일단 크게 4가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도시지역은 어떻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뭐 보생자, 보생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보전, 생산계획관리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이걸 다시 대통령령에서 세분을 하죠. 주거지역은 일단 일반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그다음 전용주거지역은 다시 1종, 2종으로 일반은 1종, 2종, 3종으로 세분하죠. 전용은 양호한 주거환경, 일반은 편리한 주거환경 해서 1종 전용은 단독양호한, 공동양호한 그다음에 일반은 저층 편리한, 중층 편리한, 중고층 편리한 저층은 몇 층 이하였죠? 4층 이하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이 보완이 필요한지요. 그다음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글린 해서 중심은 도심, 부도심, 일반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유통상업지역은 유통기능, 글린상업지역은 글린지역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지요. 그다음 공업지역은 다시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전용은 중화학공업이나 공예성공업,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그다음 중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지요. 그다음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 녹지 이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보전, 녹지는 보전이 필요한지역이니까 개발이 안됩니다. 생산 녹지는 개발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죠. 자연 녹지는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개발이 허용되는지역. 일단 이걸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노트에도 제가 11페이지에 보면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용도지역을. 11페이지에, 그 왼쪽, 그 11페이지 왼쪽편에, 그걸 오늘 통째로 외우는 겁니다. 제가 입문과정때는 딱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오늘 뒤에 있는 검폐율이랑 용적률까지 외워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용도지역의 분류다라는 거. 총 21개의 용도지역. 그 다음 용도지역은 어떻게 지정하죠? 관리계획으로. 근데 이 밑에 보면은 체계. 특례가 있다라는 특례가.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건 오늘 안 할 건데. 관리계획은 2반, 하고, 결정, 하고,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겠죠. 이걸 거치면 원칙. 근데 이 절차의 전부나 일부를 생략하고 용도지역이 지정된 걸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다 거치지 않고 그냥 용도지역이 지정된 걸로 보겠다라고 해서 특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암기사항이니까 일단은 놔두십시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보면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이 나오죠. 자, 용도지역이고 왜 지정할까요? 왜? 지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규제하려고, 규제하려고. 공법의 대부분의 제도는 규제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 규제를 행위제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행위제한. 자,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따라 보는 행위제한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축제한. 두 번째는 건폐율. 세 번째는 용적률.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행위제한을 받게 됩니다.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자, 건축제한이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보면은 건축제한의 기준이라고 해서 1번에, 용도지역에서의, 용도지역에서의, 여기 쭉 밑줄 해보죠. 건축물이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이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이게 뭐냐면 바로 건축제한입니다. 건축제한이랑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시험 문제에도 다음 중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라는 것. 그래서 건축제한은 각각의 용도지역별로 건물의 용도를 제한합니다. 종류를 제한합니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어떤 용도나 종류의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지, 제2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어떤 용도나 종류의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게 건축제한입니다. 그게 원칙은 여기, 대통령 영으로 정한다, 미출. 그래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은 대통령 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6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2회, 23회, 24회, 27회, 29회, 30회,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게 저기 보면은 80페이지까지 쭉쭉쭉 넘겨보시면 표가 계속 나오죠? 네, 그게 건축제한입니다. 시험에 이렇게 자주 나오니까 외워야겠죠? 근데 뭐 다 외울 수는 없겠죠? 다 외울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게 안타깝게도 시험에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한다는 거. 근데 이게 다 외울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걸 다 외우는 사람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 외울 필요가 없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이라고 해서 요건 대통령 영에서 정합니다. 대통령 영에 가보면 요렇게 생긴 표가 총 21개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21개니까. 그래서 1번이 제1종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자,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여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첫 번째, 단독 양호안이니까 단독주택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용도지역에 허용합니다. 그래서 1종 근린생활시설, 요 두 개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니까 여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이런 건물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자, 대통령 영에 이게 있다라고 했죠? 그럼 왼쪽에 있는 거. 서울의 대통령 영과 부산의 대통령 영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대통령이 부산 다르고 서울 다르진 않죠?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건 전국 어딜 가나 1종 전용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 근데 여기 없다라고 해서 못 짓는 게 아닙니다. 요걸 봐야 돼요. 요걸. 여기 보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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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나머지 안 돼. 근데 부산에 가니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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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돼? 이렇게. 대구에 가니까 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요런 것들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제 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지으려는 건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 조례를 봐야 된다. 조례를.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건축할 때마다 이걸 찾아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시험에는 이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어떤 게 나오냐면 요거. 요거. 근데 이걸 달달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건 외워서 풀 수도 없고 21개나 못 외우니까 용도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음 중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제일 안 어울리는 거. 주거지역은 중층, 중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이었으니까 여기 안 어울리는 건물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걸 외울 수도 없고 해서 그런 것들은 문제풀이할 때 어떻게 푸는지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용도지역의 행위지안, 건축지안은 요렇게 생긴 거다라는 거. 그래서 요런 표가 총 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가 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80페이지까지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필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필기 하나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자, 뭐 어디든지 80페이지 요 옆에서 쓰셔도 되고 어디든지 상관없는데 우리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는 거죠. 공인중개사 중개 대상물 중에 제일 많은 게 주택이겠죠. 그 중에서도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다 싶은 것까지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빈칸이 있으니까 여기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를,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 요거는 하나 좀 기억을 하시는데 일단은 주택을 절대로 못 짓는 데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절대로 못 짓는다는 건 어떤 형태의 주택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딱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유통상업지역입니다. 동대문시장 이런 데라고 했죠. 동대문시장은 새벽에 시끄럽습니까? 조용합니까? 그래서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독주택조차 안 됩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저 울산에 석유화학단지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가서 살고 싶으신 분? 안 계시네. 그래서 안 짓습니다. 전혀 공업지요. 공예가 배출되는 곳이니까. 여기는 어떠한 형태의 주택도 안 됩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조차도 안 됩니다. 이 두 군데는.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는 안 되겠죠. 그래서 두 군데. 유통상업지역이랑 전용 공업지역. 여기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따로 하나 기억하는데 일반 공업지역. 요거는 좀 따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일반 공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이랑 전용 공업지역은 어떤 형태의 주택도 허용하지 않고 일반 공업지역에도 아파트가 안 됩니다. 이제 뒤에는 쉽습니다.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여기 아파트 안 됩니다. 자,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주로 4층 이하의 건물만 짓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런데 아파트라는 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녹관농자에서는 4층 이하의 주택을 원칙적으로 짓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일자 들어가는 건 안됩니다. 일종 전용은 뭐하는 곳이었죠? 전용은? 단독 양호환이니까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종 일반은 뭐였죠? 저층 편리한. 저층이 4층 이하의. 죄송합니다. 저층 편리한인데 저층이 4층 이하죠? 그러니까 5층 이상인 아파트는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 중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이렇게 하면 정답이 2, 3, 준. 이종 전용, 이종 일반, 삼종 일반, 준주거 지역. 이렇게 지문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 지역, 없는 용도 지역 이런 것들은 시험에 꽤 자주 물어봅니다. 여기 말고도 뒤에 가보면 각종 특례에서 아파트를 허용한다 안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험에 꽤 자주 출제가 됩니다. 어려운 것까지도.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아파트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체크를 다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요거 기본적으로 요걸 아셔야 됩니다.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 지역. 이렇게 해서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녹관농자, 일자 들어가는 거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건축제한의 특별구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제한은 원칙 대통령 영으로 정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개별법률에서 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완기사항이니까 일단 놔두시고 그 뒤에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 나옵니다. 건폐율, 용적률. 그런데 특례 이거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거 놔두시고 그 다음에 건폐율이랑 용적률. 옆에 숫자들이 무슨 뜻인지는 조금 있다가 건폐율은 우리 책을 보면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이라고 되어 있죠.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입문과정 들으셨던 분들 건축면적이 뭐였죠? 아 여기 있구나. 아주 친절한 책이네 이거. 자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형면적. 우리 건축법에서 배웠던 겁니다. 수평투형면적이니까 우리 건물을 자르는 겁니다. 잘라서 그 단면을 위에서 내려다본 건데 외벽의 중심선이라고 되어 있죠? 즉 외벽두께의 절반이 이 건축면적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외벽에 일정한 두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형면적을 건축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폐율이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그 다음에 율 퍼센트로 표시가 돼야 되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보죠. 이렇게 대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대지가 있을 때 여기에 건폐율이 만약에 50%다. 라고 하면은 건물을 어떤 모양으로 짓든 어디에 짓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대지 중에서 절반까지만 건물을 지어서 덮고 나머지는 비워두라의 말입니다. 건자가 세울 건자를 쓰는 거고 폐자는 덮을 폐자라는 한자를 씁니다. 즉 건물을 지어서 덮여지는 비율을 건폐율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비워져 있는 공간 여기를 이제 우리가 공지라고 부르는 공지 즉 건폐율이란 제도는 최소한의 공지 확보가 목적입니다.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 따닥따닥 붙여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지를 일정 부분 확보를 해야 이쪽으로 바람도 통하고 햇빛도 들어오고 그 다음 만약에 이 건물에 불이 났을 때 불이 났을 때 옆에 건물로 옮겨 붙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연소라고 합니다. 연소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공지 확보가 건폐율이란 제도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지 중에서 건물을 지어서 얼마만큼 덮을 수 있는지 최대 50%까지 60%까지 건물을 지어서 덮을 수 있다고 해서 건폐율 즉 건물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걸 규제하는 게 건폐율입니다. 그 다음 책에 보면 그 밑에 용적률 나오죠. 그래서 제한 목적에 보면 최소한의 공지 확보라고 되어 있고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옆면적이라고 되어 있죠. 옆면적이 뭐였죠. 옆면적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그럼 바닥 면적은 뭐였죠. 바닥 면적은 각 층의 면적이 바닥 면적 내지는 일부의 면적이 바닥 면적입니다. 건물 일부 그러니까 바닥 면적 앞에는 수식어가 붙는데 일단 단순하게 그냥 각 층의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기억하죠. 그러면 1층의 면적, 2층의 면적, 3층의 면적 각 층의 면적을 다 더하면 뭐죠. 옆면적. 그래서 대지 면적 분의 옆면적 이걸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고 자 이것도 무슨 뜻인지 한번 보면 용적률 제가 숫자 넣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용적률이 200%입니다. 200% 그리고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일 때 내가 이 대지에 지을 수 있는 최대 옆면적은 요런 문제가 나옵니다. 뭐 최근에는 공법에서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지만 가장 전형적인 계산 문제가 이런 형태입니다. 요걸 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거죠. 자 검폐율, 용적률, 퍼센트 표시할 때 곱하기 100을 해줬습니까? 그럼 퍼센트를 떼려면 100을 나눠주면 됩니까? 200 나누기 100하면 얼마죠? 어렵습니까? 200 나누기 100하면 2 200에다가 100을 나누면 요렇게 2 이렇게 2죠? 화이팅! 힘내시고 자 그 다음에 2는 100제곱미터 분의 x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2를 분수로 표시를 하면은 1분의 2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이걸 안 쓸 뿐이죠. 이걸 생략할 뿐이지 2는 1분의 2 요렇게 이때 x값을 구할 때는 요래 곱하고 요래 곱하면 값이 같아지는 거 아십니까? 음 이거 잘 모르겠으면 학기룡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자 해서 x는 x는 2 곱하기 100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이 100제곱미터는 뭐였죠? 대지면적 대지면적 그리고 용적률이 200%니까 얼마를 곱해주죠? 2 대지면적의 2배를 연면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용적률의 뜻입니다. 용적률이 300%면 얼마를 곱할까요? 3 500%면? 5 1000%면? 10 1500%면? 15 대지면적의 몇 배만큼을 건물의 연면적으로 쓸 수 있냐라는 게 용적률의 뜻입니다. 즉 자 여기 보면은 용적률 용자는 용자는 용량할 때 그 용자입니다. 용량할 때 뭐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용량할 때 얼굴 용자인데 용량을 뜻하기도 합니다. 적자는 당연히 쌓을 적자를 씁니다. 즉 대지면적의 몇 배만큼을 건물의 용량으로 이렇게 쌓아 올릴 수 있냐라는 게 바로 용적률의 뜻입니다. 적자니까 그러니까 옆면적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함께 이렇게 쭉쭉쭉쭉 쌓아 올릴 수 있는 면적이 얼마냐라는 거 이게 용적률의 뜻 해서 건폐율은 건물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걸 규제한다면 용적률은 건물을 위로 쌓아 올리는 걸 규제하는 게 용적률입니다. 자 이걸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대지면적의 몇 배만큼을 건물의 용량으로 이렇게 연면적으로 쌓아 올릴 수 있냐라는 게 용적률의 뜻이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제한 목적 이런 것들은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고 핵심 콕콕 뭐 밑에 보면은 그림을 그려놨죠. 이렇게 그래서 건폐율은 대지 중에서 건물을 지어서 덮여지는 비율 검축 면적이 50이니까 50만큼 대지 건물로 덮은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50% 근데 용적률은 대지 면적의 대지 면적의 여기 200%라고 돼 있으니까 50씩 4개 층을 쌓았죠. 200제곱미터 해서 대지 면적의 2배만큼을 위로 쌓아 올렸으니까 용적률은 2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건폐율이랑 용적률 이런 뜻이고 그리고 역시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건폐율이랑 용적률을 제한한다라고 했죠. 그 건폐율이랑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각각의 용도지역별로 21개의 용도지역마다 건폐율은 얼마까지 용적률은 얼마까지 쓸 수 있다는 최대 한도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 뒤에 표현이 나오죠. 이거 오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에서 정하는 최대 한도가 있는데 이거 따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따로 볼 필요가 없고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최대 한도 이걸 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자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의 건폐율 최대 한도가 법에서는 70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 70을 법에서 정하는 최대 한도를 다 쓸 수 있는 곳은 주거지역 중에 규제가 가장 약한 곳 주거지역 중에 행위제한이 가장 약한 곳이 어딜까요? 준주거지역 그래서 준주거지역이 70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의 최대 한도를 다 쓸 수 있는 곳은 중심 상업지역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만 보시면 되니까 위에 법에 나오는 거 이런 건 따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이 밑에 있는 거 이걸 기억할 건데 자 뭐 지금 표가 한 페이지에 안 나와있고 쪼개져 있어가지고 보기 힘드시면 노트 11페이지를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거기도 제가 건폐율 용적률을 표로 정리를 해놨죠. 자 일단 건폐율부터 보겠습니다. 건폐율부터 건폐율은 100%가 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대지중에서 건물을 지어서 덮여지는 비율이니까 그래서 일단 전용주거지역은 1종 2종이 둘 다 50입니다. 50 둘 다 1종 2종 전용주거지역은 50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이 60입니다. 60 근데 3종 일반이 오히려 50이죠. 이게 왜 50이어야 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70 50 60 50 70 전용주거지역은 50 일반은 1종 2종이 60 3종 일반은 50 준주거지역이 70 그 다음 상업지역은 자 저는 중심 일반 유통 글린 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중심 일반 유통 글린 90 80 80 70 요렇게 된 겁니다. 끝! 건폐율은 요것만 구분하시면 나머지 뒤에는 쉽습니다. 주거지역이랑 상업지역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공업지역은 셋 다 70입니까? 녹지지역은 셋 다 20이죠. 그리고 녹지지역 밑으로는 싹 다 20입니다. 딱 하나 빼고 계획관리지역은 40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그래서 주거지역이랑 상업지역만 좀 잘 구분해 놓으시면 공업지역은 70 녹지지역은 20 계획관리는 40 나머지는 싹 다 20 해서 아까 주거지역에서 전용주거지역은 둘 다 얼마였죠? 50 일반은 1종 2종이 60 3종 일반은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순선대로 90 80 80 70 이었죠? 장난전화하면 안됩니다. 제 전화번호 아닙니다. 010-5657-9887 010-5657-9887 010-5657-9887 010-5657-9887 애인전화번호 지우고 그 자리에 저장하십시오. 건폐율이라고 5657-9887 이렇게 기억하고 나머지 공업지역은 70 녹지지역은 20 계획관리는 40 나머지 20 그래서 전화번호로 건폐율은 5657-9887 5657-9887 요것만 구분하시면 나머지는 쉬우니까 자 이제 용적률 합니다. 용적률 용적률은 대지면적의 몇 배만큼을 지을 수 있냐라는 건데 마찬가지 주거지역은 최대한도가 500이죠. 그럼 이걸 다 쓸 수 있는 데가 준주거지역일 겁니다. 법에서 정하는 최대한도를 해서 밑에 보는데 자 용적률은 규칙적으로 더했다가 뺐다가 더했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주거지역 여기 보면은 뭐 이상 뭐 이하라고 돼 있죠? 일단은 요 앞에 있는 거 이거 안 봅니다. 최소치는 최대치만 일단 기억하시는 거예요. 최대치만 지금까지 시험은 요거밖에 안 나왔고 근데 앞에 있는 것도 나중에 보긴 볼 건데 일단은 요 최대치 뭐 이하 앞에 써져 있는 거 요거만 봅니다. 자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얼마부터 시작하죠? 100부터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50씩 더합니다. 그러면 100 150 200 250 300 되죠? 300이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따로 500 요거 규칙적으로 더해나가는 게 끝나는 지점이 어디죠? 3종 일반 300에서 끝났죠? 요거 그대로 가지고 내려옵니다. 전용공업지역이 300입니다. 전용공업지역이 30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똑같이 50씩 더해나갑니다. 그러면 300 350 400 400 되죠? 300 350 400 그 다음 녹지지역이랑 관리지역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저는 요렇게 기억합니다.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입니까?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같은데 주상공록이라고 했으니까 녹지지역이 도시지역이라는 걸 까먹으면 안됩니다. 녹지지역은 비록 관농자랑 자주 같이 다니지만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이랑 요 밑으로는 80 아니면 100입니다. 최대치가 최대치가 근데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니까 100이 2개고 80이 1개입니다. 근데 관리지역은 도시외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80이 2개고 100이 1입니다. 그러면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라서 100이 2개고 80이 1인데 하나 80은 가장 개발이 안되는 곳이 80이면 됩니까? 어디? 보존녹지가 80 그럼 관리지역은 100이 1죠. 그럼 가장 개발이 될 것 같은 데를 100을 주면 되겠죠? 어디? 그리고 나머지는 80 그래서 규칙적으로 더해나가는 겁니다. 50씩 더하고 200씩 빼고 50씩 더하고 그 다음에 보존녹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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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나머지는 100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는 100 계획관리는 100 나머지는 80 80 농림 80 자연환경 보존지역 80 요게 검폐율 용적률 최대한도 그게 노트에도 11페이지의 표로 정리가 돼 있는 거죠? 그 표를 오늘 통째로 외우는 겁니다. 오늘 제가 다른 암기사항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폐율 용적률 문제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 음 88페이지에 올해 기출 문제죠? 올해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왔습니다. 올해는 리얼 용도지역을 4개를 쓰겠죠? 요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원래 4개만 썼는데 32회 때는 처음으로 5개를 냈습니다. 하나를 더 추가를 했죠. 요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이게 가장 전형적인 형태 이게 32회 문제 33회에도 나왔죠? 시험 10번 치면 7번 8번 나오는 겁니다. 용적률 검폐율은 외우셔야 됩니다. 한두 번 안 나올 걸 기대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건 나온다 생각하고 외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검폐율이랑 용적률 최대한도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어떻게 세분되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용도지역의 정의들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다른 암기사항은 제가 아직 안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 요거 요 표를 그냥 통째로 외우시면 됩니다. 더 글로리 보면서 나도 송혜교 단발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되고 요거 옆에 펴놓고 같이 외우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그래서 쉬지 말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검폐율 용적률까지 외우시면 되는데 자 이게 아까 여기 보면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은 검폐율이 최대한도가 오히려 50으로 줄었죠.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자 보면은 대지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그리고 이 지역의 검폐율이 50%고 50%고 용적률이 200%입니다. 용적률이 200% 자 그러면 100제곱미터의 대지에다가 검폐율 50%를 최대한 활용을 한다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건물을 얼마까지 지어서 덮을 수가 있죠? 50제곱미터까지 그래서 50제곱미터까지 요렇게 건물을 지어서 덮는 겁니다. 그 다음 요 50제곱미터로 똑같이 위로 쌓아 올려 보죠. 그럼 대지면적의 2배만큼을 위로 쌓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100 150 200 요렇게 4층짜리 건물이 나오죠. 이 대지에 4층보다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 건폐율이 50%라는 건 최대 50%까지 지어서 덮을 수 있다라는 거지 반드시 50%를 지어서 덮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을 요렇게 짓는 거죠. 요렇게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 남았습니까? 남아있는 용량을 위에다가 갖다 붙이면 됩니다. 위에다가 그럼 층수가 올라가는 거죠.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중층 중고층 그럼 층수로 따지면 3종 일반이 가장 높겠죠. 이럴 때 1종 2종보다 건폐율 바닥을 줄이는 겁니다. 바닥을 바닥을 줄이고 용적률은 더 많이 주죠. 그럼 층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해서 3종 일반은 층수가 제일 높아야 되니까 건폐율이 오히려 50이다라는 거 요거 하나 보죠. 주의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건폐율이랑 용적률 암기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건폐율이 특례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에 말할 겁니다. 놔두시고 노트에도 물론 정리가 돼있는데 건폐율 강화 또는 완화라고 돼있죠. 요거 안 보겠습니다. 이런 거 버립이셔요. 노트에 표로 정리가 돼있으니까 검폐율 용적률 옆에 표에 보면 뭔가 특례라고 해서 표로 정리된 게 있죠. 그거 그냥 암기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놔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놔두시고 용적률이 많아 이런 거는 버리죠. 됐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 3번 여기는 용도지역의 미지정 또는 미세분된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이라고 나오죠. 요거 쉽지만 시험에는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페이지가 88페이지죠. 88페이지 자 용도지역이 용도지역이 21개의 용도지역 중에 아무것도 지정이 안 돼있습니다. 용도지역의 미지정 아니면 도시지역까지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세분이 안 돼있습니다. 미세분 그 다음 마찬가지로 관리지역이라고는 지정이 되어 있지만 이게 보전 생산 계획관리로 세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아직 세분이 안 돼있습니다. 어떤 용도지역이 될지 모르죠. 이런 토지를 쓸 수 있을까요? 활용할 수 있냐라는 게 첫번째 문제입니다. 활용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활용할 수 없다라면 용도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된 지역에서는 건물이 건축 등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뭔가 써져있죠.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활용하냐 자 용도지역이 뭐가 될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중심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물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해주는 겁니다. 1500%까지 건물을 엄청 높게 지었습니다. 근데 지정하고 보니까 이게 주거지역인 거죠. 그럼 초과는 용적률 건폐율만큼 이거 철거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일단 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쓸 수 있는 만큼만 써 했다가 지정하고 보니까 이게 상업지역인 거죠. 그러면 야 괜찮으니까 좀 더 지어 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가 좋습니까? 두 번째가 좋습니까? 두 번째가 그러니까 일단은 용도지역이 뭐가 될지 모를 때는 제일 센 곳 제일 센 곳의 규정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제일 센 곳 그러면 21개 용도지역 중에 제일 센 데가 어디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1번에 미지정이라고 되어있죠? 용도지역이 미지정됐을 때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밑줄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여기 미세분된 지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도시지역 밑줄 하시고 도시지역 중에 제일 센 데가 어디죠? 녹지지역 중에 보전 녹지 해서 보전 녹지 그 다음에 뒤에 관리지역 밑줄 하시고 관리지역 중에 제일 센 데가 보전 관리 그래서 가장 규제가 강한 곳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 뭐 정리가 되어있는 거고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을 배제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도시지역 밑줄 하시고 다음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지역에서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첫번째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밑줄 두번째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밑줄 옆에 접도구역이 뭔지가 나와있죠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파손, 미간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면 소관도로의 경계선에서 2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뒤에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행위를 하셔서는 안된다라는 거 뭐냐면 자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도로 옆에 건물을 바로 붙여 짓는 거죠 이 건물을 건축하다 보면은 이 건물의 건축 행위로 인해서 도로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부터 일정까지까지 건물 못 짓게 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아니면 지금 도로가 2차선인데 향후에 이쪽에 도로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도로의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옆에 건물이 있다라면 도로를 확장할 때 이거 다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아까 2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물을 못 짓게 하겠다라는 거 이걸 접도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든 적용하지 않죠 도시지역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도시지역에서는 도로 바로 옆에 건물이 지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실제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고속도로 같은데 가다 보면은 시골에서 고속도로 타고 쭉 오른 거죠 그러면 고속도로 주변 대부분이 접도구역이라서 건물이 없습니다 근데 서울 톨게이트 이쪽에 근처로 얻어보면은 서울로 들어오기 직전에 톨게이트 가기 전에 보면은 건물이 하나 둘씩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가 도시지역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두 번째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거죠 자 농지는 아무나 취득할 수 없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걸 발급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거 도시지역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럼 도시지역에도 농지가 있다라는 뜻입니까 네 농지가 뭔지는 농지법에 가면 배웁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아이에 나오는 건 좀 어려운 거니까 일단 다음에 보도록 하죠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접도구역이랑 농지증 여기까지가 용도지역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노트 11페이지에 나오는 왼쪽에 있는 표 그걸 오늘 외우시면 됩니다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되는데 요거 11페이지 왼쪽에 있는 그 표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월달에 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하고 넘어와버리면 3월달에는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들 노트에도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거의 절반은 되죠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할 건데 그때 되면은 앞에 있는 것도 외우고 그것도 외우고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1차 과목 위주로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만큼은 딴 거 하지 마시고 요거 용도지역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 하겠죠 용도지구까지도 외우셔야 됩니다 용도지구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알파벳 외우고 단어 외우듯이 공법 공부하려면 용도지역이랑 용도지구를 알아야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랑 용도지구 요거는 오늘을 넘기지 마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 용도지구라는 게 나오죠 용도지구 용도지구인데 이것도 의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용도지구란 용도지구란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경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여기 강조가 돼 있는데 저는 요 뒤에 용도지역의 기능증진 여기 밑줄 용도지역의 기능증진 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역시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도 국장, 시, 도, 대도시가 지정을 하겠죠 자 요것도 무슨 뜻인지 한번 보죠 용도지구도 용도라는 말이랑 지구 요 두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용도랑 지구 자 일단 지구부터 용도지구도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거니까 대상은 특광시군에 있는 토지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근데 아까 지역, 지구, 구역 중에 어디가 가장 넓은 곳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구나 구역은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좁은 곳이겠죠 그러면 이건 전부에 지정할까요 일부에 지정할까요 일부에다가 일부에다가 그래서 지역은 전부에 지정하는데 지구, 구역은 관할 토지의 일부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 용도는 쓰임새인데 아까 밑줄 쳤던 거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증진이 그 쓰임입니다 기능증진 즉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역할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여기 서울시에 토지가 있습니다 서울시 토지가 있으면 1차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게 용도지역 서울시 토지 전부에다가 용도지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주거지역, 여기까지는 상업지역, 여기는 녹지지역 이렇게 지정을 해두고 이렇게 토지를 활용하겠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토지를 활용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더 이상의 규제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용도지역, 주거지역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떨어진 채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능증진을 위해서 그 위에 2차적으로 지정하는 게 뭐라는 거죠 용도지역 그래서 지역은 관할 토지 전부에 지정하지만 지구는 기능이 떨어져 있는 필요한 곳에만 지정을 하겠다 일부에만 즉 용도지역의 비서라든지 보약 같은 역할을 하는 건 보약 같은 거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떨어져 있는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보약 같은 거, 영양제 같은 걸 먹는 겁니다 저는 비타민, 프로폴리스, 그 다음에 홍삼, 그 다음에 꿀, 목청 그리고 때때로 보약 이런 거 여러 개를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까? 네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먹으면 저는 죽을 것 같아서 매주 서울, 부산, 대구를 막 찍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약을 먹는 거죠 뭐 비서 같은 것도 대기업 회장님 옆에 비서를 꼭 한 명 둘 필요는 없죠 여러 명 두는 겁니다 여러 명 즉 용도지구란 지역의 기능 증진을 위한 보약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도지구는 용도지구는 꼭 하나만 지정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개 지정해도 될까요? 네 결론적으로 중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용도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었죠 하나의 토지에는 생활권이 하나만 형성이 돼야 되니까 용도지역을 중복해서 지정할 수는 없지만 용도지구는 중복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능을 올릴 수만 있다면 두 개 세 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용도지구를 지정을 했는데 기능이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위에 하나 더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능이 안 올라가면 또 하나 더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중복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그리고 이 용도지구도 그 쓰임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용도지구의 지정이라고 해서 밑에 보면 국장, 시, 도, 대도시 역시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용도지구의 지정이나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법에서 분류를 합니다 법에서 일단 9개의 용도지구가 나옵니다 9개 법에서 그리고 이걸 다시 대통령 영어로 세분을 할 겁니다 일단 요거부터 법에서 정하는 9개의 용도지구부터 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이런 것들 나오는데 요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경관지구는 아까 용도지역은 외우셔야 되는데 용도지역은 외우셔야 되는데 용도지구는 이걸 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9개가 뭐가 있는지 대신에 요 뒤에 설명을 읽었을 때 이게 어떤 용도지구인지 찾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제가 검폐율 용정률 때문에 순서대로 외우라고 했는데 요건 순서도 필요 없습니다 편한 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관지구, 경치 좋은데 그 경관을 보호하는 곳이 경관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건축물 높이의 여기는 밑줄 하나죠 최고한도 예전에는 이 고도지구가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이렇게 세분이 됐었는데 지금은 건물 높이의 최고한도만 규율합니다 그 다음 방화지구, 불 안 나게 조심하자 이런 데고 방제지구, 재해를 예방하자 이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뭘 보호하는 데입니다 문화재라든지 중요시설물 이런 것들 아니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데 보호지구 그 다음에 칠학지구는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는 뭔가 특정한 목적을 위주로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하거나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개발지능지구입니다 주거나 공업, 유통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 등 특정한 기능을 위주로 여기를 개발을 좀 해보자 라고 지정할 때 개발지능지구 그 다음에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이렇게 했죠 이거는 좀 설명을 해보죠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일단 지정하는 목적이 맨 앞에 주거나 교육환경보호, 청소년보호 등이 목적입니다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보호, 청소년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청소년 유해실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어떻게 하죠 제한 동그라미, 제한 자, 어떤 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왕복 한 4차선 도로 정도 되는데 도로 하나를 경계로 도로 하나를 경계로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이렇게 지정이 되었다고 해보죠 이럴 때 네 자, 주거지역에 지금 주거지역에 맞는 건물을 지어보겠습니다 일단 아파트 같은 거 지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아파트를 하나 더 짓죠 근데 이 아파트는 초품화입니다 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이렇게 초품화 학교도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는 모든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습니다 전용 공업지역 빼고 전용 공업지역에 학교를 왜 안 짓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거지역에는 지금 주거지역에 맞는 건물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도 상업지역에 맞는 건물들을 지어보죠 노래방 그 다음에 단란주점 그 다음에 뭐 클럽 그런 이런 유흥시설들이랑 항상 같이 다니는 게 숙박시설 모텔 이런 것들 쭉쭉쭉 지었습니다 자 상업지역에도 상업지역에 어울리는 건물들이 지어져 있습니까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맞게 지었고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학교 옆에는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얘네들 학원 갔다가 집에 오는 시간이 10시 11시 되겠죠 집에 10시 11시에 집에 가려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맨날 보는 풍경이 이런 거 보고 있습니다 집에 오면 잠을 못 자고 막 잠을 설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아파트에 사는 신혼부부들이 있는데 남편이 계속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거죠 야근을 맨날 여기서 하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부부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아줌마들 참지 않죠 가가지고 야 니네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토지를 사가지고 자기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 아파트도 주거지역이라서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겁니다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맞게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맞게 활용을 하고 있지만 이 주거지역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는 걸 떨어져 있다 해서 이거 떨어져 있는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때 투입되는 게 용도지구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아까 주거나 교육환경보호 청소년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이런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제한 해서 여기를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해서 이런 청소년 유해시설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곳 여기가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그 다음 복합 용도지구는 지역의 토지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있죠? 완화할 필요가 있죠 완화 완화 동그라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 현재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근데 이 일반 주거지역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주거지역 바로 옆에 상업지역이 있다고 해보죠 즉 지금 현재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상업지역과의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도로변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 지역은 상업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지만 여기를 상업기능을 넣어서 상업기능을 넣어서 복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싶다라는 거 그럴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됩니다 준주거지역으로 주거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을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죠 근데 이걸 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건 곤란하다 용도지역을 바꾸기가 곤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지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을 일단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도 되지만 이게 곤란할 때 곤란할 때 이 주거지역을 어떻게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지정하는 게 복합용도지구 해서 여기 주거지역일 때는 들어올 수 없는 건물이 있겠죠 상업적인 성격을 띄는 건물은 못 들어오는 겁니다 대신 복합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특정시설의 입지를 어떻게 하죠? 완화해서 상업적인 성격을 띄는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서 이 지역을 복합적으로 상업기능을 플러스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복합용도지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법에서 아홉 가지의 분류 제가 칠학지구 아직 설명 안했고 나머지 두 가지는 설명드렸고 나머지는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될 게 없다는 거 이렇게 아홉 가지 경관, 고도, 방화, 방제, 보호, 칠학,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이렇게 아홉 가지가 법에서 정하는 용도지구입니다 이걸 다시 세분을 하겠다는 이걸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법에서 이렇게 아홉 가지로 분류하고 다시 대통령 용으로 이걸 세분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 시, 도, 대도시, 결정권자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 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계 결정으로 여기 경, 방, 보, 취, 개 이렇게 다섯 가지만 대통령 용으로 세분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다섯 개만 세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개만 보면 일단 법에서 아홉 가지로 분류하죠 경관, 고도, 방화, 방제, 보호, 칠학,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얘네들 중에서 대통령 용으로 세분할 수 있는 건 경, 방, 보, 취, 개 해서 일단 어떻게 세분되는지 볼 겁니다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경관지구 이 순서대로 외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편하신 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 시가지, 자연 순서 필요 없으니까 자연, 시가지, 자연, 시가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이렇게 세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랑 집단취락지구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가 좀 많은데 주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주민의 입안제한, 그렇죠 주민의 입안제한 주민이 입안제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는 게 있었죠 요거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관광휴양, 복합특정개발진흥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최근 시험에 다음 중 용도지구와 그 세분 연결을 옳은 것, 틀린 것 찾는 게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안 물어보고 어떻게 세분되는지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경관지구 이렇게 세분하는데 여기다 이상한 거나 집어넣는 거죠 해가지고 그렇게 출제를 합니다 어떻게 세분되는지 그래서 대통령 영어로 세분할 수 있는 건 다섯 가지 있습니다 경, 방, 보, 취, 개 이렇게 다섯 가지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그래서 요 다섯 가지를 세분할 수 있고 각각 용도지구의 정의들을 시험에 출제합니다 어떤 건지 해서 하나씩 보면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경관지구인데 일단 경관지구라는 건 경치 좋은데 경치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지구는 말 그대로 산지, 구름지,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자연경관 그 다음에 시가지 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도시 안에서 경치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 야경 사진 찍으면 맨날 나오는 데가 그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해서 마린시티 그런 데 거 나오죠 해운대 그 바로 방파제 앞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 가면 60층, 70층짜리 아파트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실제 거기 가보면 진짜 한국 같지가 않습니다 고론대, 고론대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그 다음 마지막에 특화경관지구인데 보면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이라고 되어 있죠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이나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동그라미 건축물 수변이니까 물가, 한강변 주변이라든지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남대문, 동대문 이런 데 경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방제지구라는 게 나오는데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이렇게 구분해서 시가지 방제지구는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재해방이 필요한 지구 작년에 여름에도 장마철에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기죠 그런 데입니다 장마만 나면은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기고 있죠 그게 배수시대를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땅 밑에다가 커다란 저수조 같은 거 판다고 하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자연 방제지구는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급경사지, 주변 등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해서 재해방이 필요한 지구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살진 않지만 산사태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데 건축하지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그 다음 보호지구인데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이렇게 구분해서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문화재, 전통사탈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여기 밑줄 하죠 시설 밑지역 아까 특화경관지구라는 게 미의했었죠 특화경관지구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뭐였습니까 건축물, 여기는 시설 및 지역 이건 이미 기출문제에 바꿔서 출제를 했습니다 뭐 나왔다고 해서 안 나오는 거 아니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특화경관지구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근데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중요시설물 보호와 기능유지, 증진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중요시설물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항만, 공항, 공룡시설, 교정, 군사시설 이거 혹시 모르니까 체크하나 해둘까요 항만 항만, 공항, 공룡시설, 교정, 군사시설 항만, 공항, 공룡시설, 교정, 군사시설 예전에는 학교도 보호지구에 들어갔었는데 학교는 보호지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나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생태계 보호지구는 말 그대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취락지구라는 거 이거 아직 설명 안 드렸는데 취락지구는 어디에 지정하는지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기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지역 밑줄 하시고 여기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건 자연취락지구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는 여기 개발 제한 구역 배출 그리고 여기는 별표 용도지구는 아까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을 위해서 지정하는 거였습니까 그래서 용도지구는 지역 위에 지정하면 될까요 네 지역이 1차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지역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지역의 기능을 올려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지구입니다 근데 집단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좀 있으면 배울 용도 구역입니다 용도 구역 해서 용도 구역에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집단취락지구 특이해서 시험 한 두 번 나왔습니다 다음 중 개발 제한 구역에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이런 식으로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집단취락지구입니다 집단취락지구 이거 그래서 취락지구라는 건 마지막에 보니까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라고 돼 있죠 개발 제한 구역에도 사람이 살까요 네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겠죠 이런 지역들 개발 제한 구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규제가 강한 곳이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비해서 규제가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개발 행위 같은 것들을 함부로 하기가 힘듭니다 주택의 신축이나 계량 같은 것들이 일반적으로 되게 힘들다는 거죠 허가를 받거나 그래서 이런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개발 제한 구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죠 여기를 취락이라고 하고 이 취락을 정비를 하는 겁니다 정비를 그래서 그동안 규제 때문에 개발할 수 없었는데 이런 주택의 신축이나 계량을 도와줍니다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규제 때문에 들어올 수 없던 편의시설들 1종 근생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들 이런 것들을 건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각종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게 해주고 국가나 지자체가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걸 취락치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지정하는지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녹관농자에 지정하면 뭐죠? 자연취락치구,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하면 집단취락치구 그래서 규제 때문에 개발 항의가 힘든 곳이라서 그동안 방치되어 쓰는데 이런 주택의 신축이나 계량을 지원을 해주고 각종 방제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설치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해주는 거 이런 데가 취락치구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지정되면 개발하는 겁니다 여기 근데 뭐 많이 개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규제를 완화해주는 곳이죠 이런 데가 취락치구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인데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구분하죠 특정 기능을 개발 정비할 때 필요한 지구가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그래서 주거는 주거기능 주거기능, 산업유통, 여기는 밑줄 알까요? 공업이나 유통물류기능 공업이나 유통물류기능 그 다음에 관광휴양은 관광휴양기능 그 다음에 위에 세가지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있죠? 요거 복합이라는 건 위에 있는 세가지 중에 여기 밑줄 하죠 둘 이상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 다음에 특정은 위에 있는 세가지 있죠? 요거 외의 기능 그래서 위에 있는 세가지 외의 기능 밑줄 하시죠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IT 개발진흥지구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방개발진흥지구 이런 것도 이렇게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세가지 말고 나머지 기능을 위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특정 개발진흥지구 요렇게 부릅니다 해서 요렇게 다섯가지 다시 한번 보죠 자 일단 법에서 분류하는 아홉가지의 용도지구가 경관, 고도, 방화, 방제, 보호, 취락,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요렇게 아홉가지가 있죠 얘네들 중에서 대통령 영어로 세분할 수 있는 게 뭐죠? 경, 방, 보, 치, 개, 경관, 방제, 보호, 취락, 개발진흥지구 요걸 대통령 영어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는 어떻게 세분되죠?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 그 다음 방제지구는 시가지, 자연, 자연, 시가지 뭐 똑같죠? 여기 경관지구에만 특화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여중생입니다 여중생 역중생? 이렇게 여중생을 보호해줘야겠죠?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그 다음 취락지구는 잘 안 까먹으시길래 그냥 보면 됩니다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이렇게 어디 지정하는지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녹관농자에 지정하면 자연, 개발재앙구역에 지정하면 집단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다섯가지 있죠? 죄송합니다 두 문자로 못 만들겠습니다 그냥 외우십시오 주, 산, 관, 복, 특 이렇게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 이렇게 세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용도지구의 정의까지 아마 13페이지의 표로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노트에는 그거까지 외우는 겁니다 오늘 용도지역에 있던 표, 용도지구에 있던 표 이렇게 이 두 개 다른 거 안 외우셔도 좋습니다 설명은 드리는데 다른 거는 까먹어도 좋은데 용도지역이랑 용도지구에 있는 표 두 가지 외우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그 다음 자 이 밑에 보면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이라고 돼 있죠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 도, 대도시, 도시군, 계획 여기 조례 동그라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의 경동그라미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자 법이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용도지구들이 있죠 얘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조례로 더 세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서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조례로 세분 가능한 용도지구가 경관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러니까 이렇게 경관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 세 가지가 조례로 세분 가능한 용도지구입니다 조례로 오케이 그 다음 용도지구의 신설이라고 돼 있죠 신설?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 도, 대도시 역시 역시 또 여기도 조례동그럼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 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법령에서 정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무슨 말이냐면 법이랑 대통령령 여기 있는 거 법이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이걸 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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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랑 대통령령에는 없던 새로운 용도지구를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이나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조례로 법이랑 대통령령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용도지구를 지구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자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이 우리 동네에다가 부산에도 없고 광주에도 없고 대구에도 없는 그런 규제 대통령령으로 아 조례로 새로운 용도지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해서 우리 동네에 막 지정을 해줍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대구에도 없는 용도지구고 부산에도 없는 용도지구고 광주에도 없는 용도지구입니다 새로운 용도지구를 오세훈시장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동네에 막 지정해줍니다 좋습니까? 자 용도지구라는 건 대부분 규제하는 거죠 규제? 공법에 나오는 제도들은 대부분 규제입니다 다른 동네에는 아무도 안하는 규제를 오세훈시장이 막 만들어가지고 받아라 받아라 막 지정해주는 겁니다 좋습니까? 아 인제 안 좋았습니까? 자 안 좋았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 조례로 용도지구를 만드는 건 쉽게 쉽게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어려워야 될까요? 해서 박스에 요건이 나오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렵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엄격한 요건 하에만 이런 것들을 허용합니다 첫 번째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만으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용을 달성할 수 없는 밑줄 부득이한 사유 그 다음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지안은 당연히 최소한도로만 조례로 용도지구를 만들었을 때 그 규제는 최소한도로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3번은 별표로 하나 해볼까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3번인데 해당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지안을 역시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않을 것 무슨 말이냐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등에서 법으로 법으로 어떤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법에서 금지하는 걸 우리는 해도 돼 라고 해버리면은 법의 체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완화하는 것 요게 한마디로 말하면 어렵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렵게 그래서 조례로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고 조례로 용도지구를 더 세분도 할 수 있다라는 것 조례로 신설할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행위지안은 필요 최소한도로 행위지안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조례로 세분 가능한 용도지구가 요렇게 세 가지 경, 중, 특 요렇게 그 다음 복합 용도지구의 지정인데 이거는 단은 안 보고 일부만 좀 보도록 하죠 지정 대상이라고 해서 아까 복합 용도지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뭐 하려고 지정하는 거죠 완화 그래서 복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데나 지정하는 건 아니고 시, 도, 대도시 지정은 대통령 용으로 정하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가로 안에 밑줄 하죠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 여기에 지정합니다 복합 용도지구는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에 지정을 해서 규제를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것 건축 제안을 그래서 지정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용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요거 다음에 보도록 하죠 상세한 요건은 그래서 어디에 지정하는 지만 복합 용도지구는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한다라는 것 그 다음 기타, 방제지구의 의무지적지 이것도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안이라고 되어있죠 이게 행위 제안인데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이유도 규제하려고 지정하겠죠 자 아까 용도지역에서의 행위 제안은 세가지가 있었는데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따라 붙는 행위 제안이 첫번째 건축 제안 두번째는 건폐율 세번째는 용적률 요렇게 세가지 규제를 했었죠 기본적으로 요렇게 세가지 규제가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따라 붙게 됩니다 근데 용도지구에서는 건축 제안을 합니다 건축 제안 아까 건축 제안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안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어떤 건물은 지을 수 있고 어떤 건물은 지을 수 없다 이런 규제를 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안이라고 해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안에 관한 사항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결시, 광역시, 시군의 여기 조례 동그라미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옆에 비교를 해놨죠 용도지역의 건축 제안은 대통령령으로 했습니다 그 표가 21개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안은 조례로 그래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안 이게 건축 제안이라고 했죠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안 이게 건축 제안 원칙은 조례로 그러고 보니까 용도지구는 용도지구는 조례랑 되게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례요 새로운 용도지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조례로 세분도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행위 제안도 원칙은 조례로 한다는 겁니다 조례로 신설도 하고 조례로 세분도 하고 행위 제안도 조례로 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일단 조례랑 관련이 있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하고 볼까요? 자 우리 몸이 아프면 어디 가죠?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니까 처방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학서적에 써져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런 방법을 다 써봤는데 기능이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선생님이 집에 가서 마음을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하겠죠? 그럼 집에 가서 이제 뭐 하죠? 나는 자연인이라 찍으러 가야죠 민간요법일수록 그래서 똑같은 용도지역 똑같은 주거지역이라도 각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이걸 썼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조례로 신설도 해보고 조례로 세분도 해보고 규제도 그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끔 조례로 해보라라는 뜻입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기능 증진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한번 써보라는 거죠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끔 그래서 조례랑 관련이 깊은 겁니다 당연히 역시 또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조례로 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조례로 하는데 조례로 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그래서 고도지구, 개발진흥지구, 자연치락지구, 집단치락지구, 복합용도지구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이거 오늘 이 앞에 어떤 것들이 조례로 안 하는지까지만 기억을 한번 해보죠 이 다섯 가지만 그래서 고도지구, 개발진흥지구, 자연치락지구, 집단치락지구, 복합용도지구는 행위지한을 조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지 않는 것들은 싹 다 조례로 할까요? 네 여기 없는 것들 아까 봤던 용도지구들 중에 여기 없는 것들은 다 행위지한을 조례로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원칙은 조례로 한다 해서 뒤에 보니까 경관지구는 아까 고도지구, 개발진흥지구, 자연치락지구, 집단치락지구, 복합용도지구에 안 들어가죠 그러면 조례라는 글자 찾으면 됩니다 조례가 정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고도지구는 아까 예외에 있었습니까? 네 고도지구, 개발진흥지구, 자연치락지구, 집단치락지구, 복합용도지구니까 예외에 있으니까 이건 조례가 아니죠? 요거는 하나만 해볼까요? 도시군 관리계획비출 고도지구는 고도지구는 건물의 높이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물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험에 꽤나 자주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방지지구는 아까 예외에 없죠 고도지구, 이걸 그냥 고, 개, 자, 집, 복 요렇게 할 건데 고, 개, 자, 집, 복 해당하지 않으니까 뭘로? 조례, 조례 그러니까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싹 다 조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외들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조례로 하니까 그래서 예외들이 아마 뒤에 정리가 돼 있을 건데 여기 보면은 요 밑에 뭐 보호지구 있고 그 밑에 칠학지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예외들을 제가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표로 표로 그 아마 12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면 표가 이렇게 돼 있습니까? 우측편에 그래서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이라고 해서 원칙은 조례로 하는데 조례로 하지 않는 것들이 위에 정리가 돼 있죠? 고, 개, 자, 집, 복 그리고 고도지구는 관리계획으로 하는데 나머지는 대통령령이라고 써져 있죠? 그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걸 시험에 나눈 게 아니라 대통령령의 내용을 시험에 출제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령의 내용을 제 노트 밑에 보면은 거기 표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표로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제가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게 좀 많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나오면 용도지구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문제가 아예 쉽게 나오거나 어렵게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나오면 아까 용도지구 분류 그 다음에 용도지구의 개념 그거 물어보는 거 근데 조금 어렵게 나오면 행위 제한을 출제를 합니다 행위 제한을 근데 요거는 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놔두겠습니다 근데 오늘 조례로 안 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요 정도 기억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지구 개발진흥지구 자연치락지구 집단치락지구 복합용도지구 이건 조례가 아닙니다 조례가 그래서 나머지 나머지는 다 조례로 하는데 요 다섯 가지는 조례로 하지 않는다 그 중에 요 하나 있습니다 고도지구는 관리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오늘은 요 중요한 거 용도지구의 분류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 다음에 뜻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그래서 요까지가 용도지구고 조금 쉬었다가 용도구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구역 용도지구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용도지구는 일단 관할토지의 전부에 지정합니까 일부에 지정합니까 지구는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 쓰임은 용도지역의 기능증진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용도지구다라는 거 그래서 쓰임에 따라 분류를 하면 법에서 일단 아홉 가지 병관 고도 방화 방제 보호 취락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중에서 대통령용으로 세분할 수 있는 게 뭐죠 경 방 보 치 개 이렇게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대통령용으로 세분할 수 있는 게 이 다섯 가지죠 그래서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 방제지구도 자연 시가지 시가지 자연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을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자연집단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세분을 하죠 그 다음 조례로 이걸 또 세분할 수 있습니까 그게 경 중 특 경관지구 중요시설을 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조례로 세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법이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조례로 신설할 수도 있습니까 어렵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규제는 최소한도로만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건축제한을 합니다 건축제한 건축제한 원칙은 뭘로 하죠 조례로 근데 조례로 안 하는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고 계 자 집 복 고도지구 개발진흥지구 자연시락지구 집단시락지구 복합용도지구 얘네는 조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빼고 나머지는 그냥 조례라는 글자 나오면 옳은 지문입니다 이게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그 다음에 용도구역이죠 용도구역 자 보면은 용도구역의 의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용도구역이란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 몇 페이지 98페이지 98페이지 빨간색으로 좀 써달라고 해서 빨간색 별로 안정화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요 여기 따로 정하면 밑줄 할까요 따로 정함 으로써 시가지의 무지산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당대적인 토지용 도모 토지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해서 역시 이것도 뭘로 지정할까요 관리계획으로 그럼 지정하는 사람은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다라는 거 자 관리계획 결정권자 원칙은 누구였죠 시 도 대도시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죠 국장이 관리계획 결정하는 경우가 뭐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건 국장이 입안을 합니다 이렇게 국장이 입안한 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죠 국장이 두 번째가 뭐죠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국가계획과 연계되어 있을 때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할 때 국장이 그 다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결정했죠 해양수사무장관 그래서 해양수사무장관이 그 다음 나머지 빈칸 채우면 되겠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별말이 없으니까 시 도 대도시 그 다음 시가와 조정구역도 원칙은 시 도 대도시여야 되는데 여기는 대도시 시장은 지정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다르게 써져 있지만 사실은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다라는 거 관리계획 결정권자 그래서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사람도 역시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장인 관리계획의 결정하는 경우들이 용도구역이 많죠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책을 읽을 건데 개발제한구역 설명에서 맨 앞에 나오는 사람 그게 지정권자인 국장입니다 국장 맨 앞에 지정하는 사람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은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지구구역이랑 마찬가지로 용도란 단어랑 구역이란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이라고 해서 용도랑 구역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구역은 아까 역시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니까 대상은 관할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을 합니다 관할에 있는 토지를 그런데 지역이 가장 넓은 곳이었고 지구나 구역은 지역보다는 좁은 곳이죠 그럼 구역도 관할 토지 전부에 지정할까요? 일부에 지정할까요? 일부 그 다음 용도 그 쓰임은 따로 정한다라고 했었죠 아까 밑줄 쳤던 게 따로 정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용도지역은 그 쓰임이 관할구역의 토지를 생활권을 중심으로 나눠 쓰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활권들을 21개로 분류를 해놓고 그 각각의 용도에 맞게끔 토지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지역의 기능증진을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기능을 증진하는 방법이 법에서는 9개 그걸 다시 대통령용으로 세분을 하겠다라는 거 용도구역은 그 용도구역의 쓰임을 각각 따로 정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용도구역에서 알아야 되는 건 각각의 용도구역을 왜 지정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을 누가 하는지는 방금 보여드렸죠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데 다 다르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국장이 관리계획의 결정하는 경우에서 용도구역을 왜 지정하는지 이걸 볼 겁니다 왜 지정하는지 저분 분은 일단 첫 번째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맨 앞에 나오는 사람이 지정권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장이죠 국장은 도시의 무질서한 미출 확산을 방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어떻게 결정하죠 관리계획으로 해서 관리계획으로 용도구역을 지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글자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어디에 지정하는지를 한번 보죠 첫 번째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겠다라는 거 서울시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 물론 서울시가 있지만 이 서울이라는 큰 도시들은 이렇게 도시 외곽지역으로 바깥으로 계속 팽창해 나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무질서하게 바깥으로 확산이 되는 거 팽창해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럼 어디다 지정하면 좋을까요? 이 도시 외곽지역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심는 거죠 해서 나무들로 벨트를 친다라고 해서 그린벨트라고 그린벨트 이게 그린벨트의 유래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라고 하면서 막 나오던데 그린벨트 해제가 논점이 되고 있죠 사실 보면 이 그린벨트는 상당히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겁니다 개발 못합니다 개발 제한구역은 근데 사유재산 개인이 토지에다가 여기 절대 개발하지마 라고 해서 나무 심어버리고 개발 못하게 막는 거죠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토지용 공법 같은 걸 공부하러 가고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제도들을 공부하러 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와서 가장 놀라는 게 이거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니네는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어 개인 재산에다가 개발 못하게 막아버리고 이런 걸 어떻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뭐 서프라이즈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군인들은 다 할 수 있다 이게 군사정부 시대에 도입된 겁니다 군사정부 시절에 그때는 함부로 이런 것들을 지정하더라도 감히 이의제기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나무를 심어가지고 개발을 제한하다 보니까 도시지역에 최소한의 녹지공반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도시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팽창해 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는 순기능도 있다는 거 근데 개발 제한구역도 그 개발 제한구역에 관련된 법에 가보면은 이걸 등급을 나눕니다 5등급으로 거의 지금 개발 제한구역의 역할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제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외곽지역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안 풀립니다 절대로 안 풀리는데 도시지역 안에서 개발 제한구역이긴 한데 거의 역할을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 빨리 좀 해제를 해서 개발을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개발 제한구역이라도 이런 외곽지역에 있는 거 이런 거는 웬만하면 안 풉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군부대 주변입니다 군사시설 주변에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하는 게 개발 제한구역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행위제한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 밑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게 나오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지정하죠? 시, 도, 대도시 원칙적인 결정권자 시, 도,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안에서 여기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역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죠 즉, 아무데나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식생이 양호한 산지 식생이 양호하다는 건 보통 나무가 아니라 아주 수령이 오래되고 튼튼한 나무들 몸짱 나무들 몸짱 나무들 수령이 30년, 40년 이상씩 된 나무들이 군락을 이뤄서 있는 그런 산지의 개발을 제한하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휴양림이나 수목원 같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휴양림이나 수목원의 개발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도시민들이 여기 와서 여가 휴식 공간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요새 산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유명한 게 백대명산 그런 게 있다던데 걔네들 중에서 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게 아닙니다 국립공원 이전의 산들 그런 데 보통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좀 유명한 산들에 그 다음에 행위제한은 따로 정하다고 돼 있고 그 밑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설명할 게 있으니까 좀 놔두시고 그 다음에 간단한 거 수산자원보호구역부터 먼저 보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하죠 해양수사무장관 밑줄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 말 그대로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바다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은 바다만 말하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바다를 말하겠죠 그 뒤에 그에 인접한 토지 밑줄 그러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꼭 바다에만 지정하는 건 아니다 그에 인접한 토지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얘네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지성 뭘 방지하죠 확산을 방지합니다 확산을 방지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서 보완상 목적으로 그 다음에 도시자원고원구역은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양식업 많이 하는데 주로 지정하는 겁니다 남의 안이라든지 서의 안일 때 요런데 근데 그에 인접한 토지에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정하는 사람은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끝! 시험에 나올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은 시험에 이 용도구역만 가지고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주로 요기 이 지정권자가 예외적으로 관리계획을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 거기서 잘 나옵니다 낼 게 없으니까 왜냐면 자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도 규제하려고 하겠죠 행위제한 자 근데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은 책 볼 필요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그 따로 법률이 뭐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줄여서 개특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배우는 6개의 법률이 아니죠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래서 따로 법률로 정한다 끝! 그 다음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제한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합니다 역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따로 법률로 정한다 끝!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행위제한을 정합니다 역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따로 법률로 정한다 끝! 낼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시험에는 당연히 안 나오죠 해서 시험에 나오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아니면 입지규제세소구역 최근 시험에서는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입지규제세소구역이 거의 번갈아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거리가 없어서 보통은 관리계 결정권자에서 예외적으로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 그걸로 시험에 출제를 하고 나머지 지정 목적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험에 출제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보면은 그 일정 기간이 밑줄 5년 이상 20년 이내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역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죠 근데 국가계획과 연계 밑줄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할 때는 누가 지정하죠? 네 국장이 직접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위에 시가와 유보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 시가와를 유보시킨다고 했죠 그 유보기 되는 기간이 5년 이상 20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국장 또는 시 도지사는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 동태, 토지용 상황, 산업발전 상황 등을 그래서 밑줄 관리계획으로 유보기간을 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하지만 얼마 동안 시가와를 유보시킬지 역시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질서함 뭘 방지한다고 했죠 시가와 그러면 질서 있는 시가와는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여기 서울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 옆에 A라는 신도시가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해보죠 자 이렇게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시가와가 되어질 텐데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도시 중심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커 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시가와입니다 근데 이 A라는 신도시는 도시가 생성되고 나면 그렇게 신도시가 시가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네 방향 중에 A라는 신도시는 어느 쪽으로 시가와가 되려고 할까요? 자 여기에 대도시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인프라가 이쪽으로 깔리는 겁니다 도로라든지 지하철들이 그럼 사람들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겠죠 장사를 하나 하더라도 이쪽에서 하려고 하지 이쪽에서 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해서 이쪽으로만 1번 쪽으로만 급격하게 시가와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무질서한 시가와입니다 동심원을 그리면서 커 나가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만 삐죽 튀어나가는 거 서울 주변의 신도시들은 이렇게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붙어서 만들어져 시가지가 여기서부터 만들어져가지고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해서 이러한 무질서한 시가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가와를 뭐 한다고 했죠? 유보 그러니까 이렇게 시가와가 예상되는 곳의 시가와를 막아두는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시가와를 유보하겠다라는 거 얼마 동안? 5년에서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래서 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다른 말로 시가와 유보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가와가 예상되는 곳의 시가와를 막아두면 이 A라는 신도시는 성장을 할까요? 성장을 멈출까요? 하도록 합시다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그냥 성장을 안 하면 만들 필요가 없죠 하겠죠 여기를 막아놨으니까 다른 쪽으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시가와가 되고 이렇게 시가와가 되고 이렇게 시가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유보구역을 해제를 합니다 조정구역을 막아놨던 걸 해제를 하죠 그러면 급격하게 이쪽으로 시가와가 되겠죠 이러면서 도시의 모양을 질서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그래서 무질서한 시가와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가와가 예상되는 곳의 시가와를 일정기간 유보시켜두고 다른 쪽으로 충분히 성장을 하고 나면 이 유보구역을 해제해서 조정구역을 해제해서 이쪽으로 시가와를 유도하는 거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그래서 유보되는 기간이 5년에서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유보를 시켜둡니다 그 밑에 시료라는 게 나오죠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관리계 결정은 제가 일단 개발법 할 때까지 그 전까지는 시료나 해제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다음날 따라 나오면 됩니다 다음날이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개발법에 가서 환지 방식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 전까지는 시료 해제 나오면 그냥 다음날 따라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 결정은 여기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라는 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아닙니다 5년에서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와를 유보시킬 수 있고 실효되는 건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거 그 다음 이 경우 국장이나 시, 도지사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된다라고 되어있죠 밑줄 할까요? 국장이나 시, 도지사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된다 자 요거는 다른 데서도 써야 되니까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건데 관리계획은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그 다음에 결정 고시라고 했었죠 제가 여기 결정 뒤에 고시를 붙여 쓰는 이유는 결정한 사람이 고시를 한다라고 해서 결정 고시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관리계획 결정이 효력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이 효력을 상실했을 때도 그 사실을 고시를 해야 됩니다 자 결정이 됐을 때 결정권자가 고시를 했죠 실효가 됐을 때도 그 결정권자가 실효됐다는 사실을 고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 도지사가 지정하죠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시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럼 다른 관리계획은 국장이나 시, 도, 대도시가 실효됐다는 사실을 고시를 하는 겁니다 자 입안한 사람이 고시를 하는 게 아니라 결정한 사람이 고시를 합니다 결정한 사람이 결정한 사람이 결정된 걸 고시를 했으니까 실효됐을 때도 실효고시를 결정한 사람이 고시를 하는 겁니다 이건 뒤에서 다른 데서도 나올 겁니다 그럼 다른 관리계획도 실효가 되면은 고시를 해주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실효됐습니다 라는 걸 알려줍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건 고시를 해야 실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보면 여기 실효는 언제 실효가 되죠 유보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이 되면은 자동으로 실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고시를 하는 거지 고시를 해야 효력이 상실된다 X 틀린 지문입니다 고시를 해야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유보기간이 끝난 날이 다음 날이 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고시를 한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 제한이라고 나오는데 자 아까 개발 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행위 제한을 다른 법률에서 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시가와 조정구역을 행위 제한은 국계법에서 정합니다 요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요게 요게 그래서 도시공계획사업 도시공계획사업 외의사업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직 도시공계획사업을 안 배웠으니까 일단 요거는 놔두겠습니다 놔두는데 요것도 밑에 노트에 보면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에는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데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놔두시고 오늘은 요거 시가와 조정구역 용도구역의 종류 그 다음에 지정목적 누가 지정하는지 요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도구역은 관할 토지 전부에 지정합니까 일부에 지정합니까 일부에다가 그 다음에 그 용도는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각각의 용도지구를 왜 지정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지정하는지 그게 지정목적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은 첫 번째 도시의 무질서함 뭘 방지하죠 확산을 방지하고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무슨 목적으로 보완상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함 뭘 방지하죠 시가화를 방지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자연고온구역은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이로 인해서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한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도시자연고온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지정의 목적 그 다음에 누가 지정하냐 라는 건데 이게 관리계 결정권자죠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은 누가 국장이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도지사 여기 대도시시장은 안 들어가죠 근데 예배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장이 그 다음에 도시자연고온구역은 시, 도, 대도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무질사한 시가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시가와를 유보시킨다 라고 했었죠 얼마 동안 5년에서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와를 유보시킵니다 그러면 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언제 상실되죠 유보기간이 끝난 날이 다음 날 20년 하면 안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이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그 사실을 결정권자인 국장이나 시, 도지사가 고시를 해주겠다라는 거 유보기간이 끝난 날이 다음 날이 되면 효력을 상실하는 거지 고시를 해야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닙니다 요게 용도구역의 종류 그 다음 용도구역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용도구역은 총 5가지가 있는 겁니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까지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자 우리 이렇게 구역으로 끝난다고 해서 싹 다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구로 끝난다고 다 지구가 아닙니다 인문강의 배우셨던 분들은 국계법 맨 끝에 가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이런 게 나오죠 기반시설부담구역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구역으로 끝났죠 구역으로 끝났지만 얘네는 용도구역이 아니라는 거 용도구역은 지금 보시는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제한공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만 그 다음 다른 법률에서 택지 개발 지구 이런 게 있습니다 택지, 개발, 지구 지구로 끝나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용도지구가 아닙니다 용도지구는 우리가 국계법에서 배우고 있는 것만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다음 중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 구역으로 끝났을 뿐이지 얘네는 용도구역이 아니다 라는 거 지금 우리가 배웠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만 우리가 국계법에서 배우는 용도지역 지구구역이지 지역으로 끝난다 지구로 끝난다 구역으로 끝난다 라고 해서 그게 다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용도구역이 나오는데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죠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뜻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한번 볼까요 자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누가 지정할까요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미치로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도시지역에서 복합적 토지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속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나 일부를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옆에 뭐 연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다른 용도구역들은 보통은 규제를 상당히 강하게 하는 곳인데 여기는 규제를 좀 풀어주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규제, 최소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한시법이다라는 한시법이 뭐냐면 법에다가 유통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월드컵 같은 걸 개최하는 겁니다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우리나라 차량 2부제를 하겠다 이런 것들 그건 기간 동안에만 한정되어 있는 법이죠 마찬가지 지금 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2014년까지 아, 2024년까지 효력을 가지는데 최근에 시험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 그래서 자, 여기 이 말보다는 이 말들을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는 단어를 좀 풀어서 써보죠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지, 규제, 최소구역도 용도, 구역입니까? 네 그래서 이 구역은 용도, 구역할 때 그 구역입니다 그 다음 규제를 최소화해 주겠다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규제를 완화해 주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입지를 해결하면 입지 자, 이 입지가 어디냐면 구도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도심 즉,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들은 새롭게 개발을 시작하는 곳이 아니라 원래 그 지역의 중심지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던 곳입니다 근데 이런 지역들은 너무 오래전부터 개발이 되어 있고 너무 오랫동안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지금은 낙후된 지역으로 바뀌었고 세력을 하는 바람에 지금은 지역 거점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는 곳인 거죠 이렇게 해서 낙후된 지역 세력한 지역을 버리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개발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개발해라 라고 하면 안 할 테니까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낙후된 구도심을 다시 살리자라는 게 입지, 규제, 최소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지정 대상 지역에 나오는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구도심입니다 구도심 지정 대상 지역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글자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아 이런 데가 구도심이구나 원래 개발이 되어 있다가 세락한 지역이구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유의하셔야 되는 건 몇 가지 체크해 드릴 거고 자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먼저 어디를 개발할지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지정을 하겠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하라고 나서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계획 내용의 6번에 보면은 6번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지정이나 변경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관리계획의 내용에 국계법 목차에 보면 나오겠죠 아마 6페이지에 국계법 목차가 있겠죠 노트에 국계법 목차가 6페이지에 나오죠 노트에 거기 음령 처리된 박스 안에 보면은 6번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게 관리계획의 내용이었죠 그러면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때 어떻게 하죠 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 수립도 어떻게 하죠 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 모두 관리계획의 내용이니까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때는 관리계획으로 하니까 누가 지정하냐면 여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예전에는 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국장만 지정했었습니다 근데 개정을 하면서 지금은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그러니까 국장뿐만 아니라 시, 도, 대도, 시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국장만 이제는 국장도 지정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정 대상 지역이 구도심이라고 했는데 이런 곳들입니다 이런 곳들 그래서 보면 책에 1번에 보면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라고 돼 있죠 우리 서울시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서울시의 도심과 부도심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는 도심이 크게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도심이라든지 부도심 여기이죠 종로 아주 예전부터 개발이 되어 있던 도시의 중심지입니다 서울의 중심이죠 서울의 중심인데 너무 오래전에 개발이 되었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낙후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세락을 한 거죠 해서 이런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너무 오래전에 개발이 됐는데 지금의 건축 규제를 그대로 갖다 대면 여기를 개발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그러니까 개발 한번 해보자 라는 거 두 번째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대표적으로 시청 주변 이런데 시청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을 가나 중구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그러니까 시청이라는 건 그만큼 도시의 중심지라는 거죠 그런 지역은 너무 오래전부터 개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낙후된 지역이고 이 지역을 규제 완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라는 거 그 다음 세계 이상의 노선을 교타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환승역입니다 환승역이 그만큼 중심지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밑집한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그러니까 마찬가지 노후불량건축물 정비사업이 뭐하는 사업이라고 했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여기가 낙후된 지역인 겁니다 그런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그 다음에 5번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하는 특별법 재생이라는 글자 보입니까 말 그대로 살려 쓰는 겁니다 살려 쓰는 거 다시 쓰는 거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걸 할 때 적용되는 법이 이 법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하는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 있는데 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5번에 있는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6번에 동그라미 3번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랑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둘 다 지정대상이 됩니다 자 6번에 있는 거 원래 6번은 6번은 지정대상지역이 아니었는데 작년에 지정대상지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29회 때 시험에 나섰는데 다음 중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정답이 6번에 동그라미 3번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지정대상지역이 아니었는데 근린재생형이 아니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이것만 됐었는데 지정대상지역을 확대하면서 이제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들은 다 지정대상지역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확대했던 게 1번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안 읽고 온 거에 보면은 요게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요거는 나중에 외울 건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가면 산업단지가 4개가 나옵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요렇게 4가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가면 근데 이 중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요것만 입지규제체소구역의 지정대상지역입니다 여기 밑줄 안 할까요? 도시첨단산업단지 요거는 중요하다기보다는 바꿔내기가 상당히 수월한 겁니다 예전에 기출문제 보면은 요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요것만 되고 요건 안된다 이걸 시험에 출제를 했죠 그러니까 요것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가면은 산업단지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근데 그것들 중에 요것만 그러니까 다른 걸로 국가나 일반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다는 거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도시첨단산업단지만 바꿔내기가 수월하니까 하나 체크해두는 겁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이 있죠 이게 뭐냐면 혹시나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뉴스에는 이걸 미니 재개발, 미니 재건축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 이게 사실은 정비법에 있던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우리가 배우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있던 사업인데 이걸 하나 따로 떼가지고 이 법을 만든 겁니다 해서 최근에 말 그대로 미니 재개발, 미니 재건축이라고 해서 소규모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길가, 길로, 길가, 길로 이렇게 가로로 둘러싸인 1단의 지역 여기 하나의 블럭쯤에서 하는 정비 사업을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규모겠죠? 이런 것들 이걸 원래는 정비 사업에 있던 걸 밖으로 빼낸 겁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정비법 배우고 그 법을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2번은 4번이랑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4번이랑 정비법이랑 여기도 재건축, 재개발이랑 비슷한 지역 정비구역이랑 비슷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구도심이다라는 것 즉 새롭게 개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개발이 되어 있던 곳에다가 이걸 지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 나오면 안 되는 데가 이런 거 도시개발구요 도시개발구역은 뭐하는 곳이라고 했죠 신도심 안 되는데 여기는 원래 개발이 안 돼 있다가 이제 막 새롭게 개발이 되는 곳이죠 이런 지역은 지정대상지역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아니다 구도심입니다 뭐 다른 것도 택지개발지고 이런 것도 여기도 택지를 새롭게 조성을 하는 거죠 이런데도 지정대상지역이 아니다 여기는 원래 개발이 되어 있던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몇 번 읽어보는 정도 지정대상지역은 시험에 꽤 나왔으니까 그 다음 이렇게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구도심에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이런 지정대상지역에다가 그리고 나면은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것을 이 계획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이 이 계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개발할지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지정을 했죠 여기서 어떤 규제를 어떻게 완화를 해줄지 이런 내용을 이 계획에 넣겠다라는 겁니다 계획에 그러면 이 계획 안에는 행위제한, 규제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해서 계획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 자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이라고 해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1번에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아까 뭐라고 했죠? 건축자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 어떤 용도나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획으로 정하겠다라는 계획으로 그 다음에 검폐율, 용적률, 높이 그러면 1번, 2번 합하면 건축제한, 검폐율, 용적률, 높이를 계획으로 규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이설 확보에 관한 사항이죠 이거는 왜 들어가는지는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용도지역, 지구,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지금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 근데 이 앞에 지하철 여기 하나 생긴다라고 해보죠 그러면서 이 지역을 역세권으로 개발하고 싶습니다 역세권으로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상업기능을 넣어서 개발을 하고 싶은 거죠 이럴 때 일반 주거지역을 준 주거지역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용도지역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 현재 지금은 중공업지역인데 이 중공업지역을 좀 더 주거기능을 강화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중공업지역에다가 주거, 개발, 지능, 지구 이런 걸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구 같은 거 그 다음 도시군계획시설 입문강의 들으셨던 분들 이거 뭐죠? 기반시설 기반시설 약 3...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약 20분 후에 할 겁니다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로 바뀝니다 도시군계획시설로 자, 입지규제 세속이 지정이 되면 규제를 완화해주니까 여기 개발이 일어나겠죠 개발이 일어나면 이 지역의 기반시설은 충분할까요? 부족해질까요?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 지정한다고 했습니까? 개발이 끝나는 곳에 지정한다고 했습니까? 입문강의 때 말씀드렸던 건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 지정하는 겁니다 개발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지역을 좀 더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자, 입지규제 세속구역이 지정이 되면 규제가 완화되니까 개발 행위들이 막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 지역을 좀 더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개발에 필요한 내용들을 여기에 넣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여기는 규제를 완화해준다고 했죠 해서 다른 법률 적용의 배제나 완화에 관한 사항 이게 계획의 내용입니다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지만 언제든지 뭐 이거 중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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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는 입지규제 세속구역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공계획설, 지구단위계획 다른 법률 적용의 배제나 완화에 관한 사항 뭐 어렵지 않죠?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세속구역을 일단 지정을 합니다 관리계획으로 구도심에다가 그리고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을 계획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계획에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요기반이설 확보에 관한 사항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공계획설, 지구단위계획 그 다음에 적용의 배제나 완화에 관한 사항 요렇게 지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 고려사항 이런 게 나옵니까? 이번에 고려사항 이런 건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103페이지 입지규제 세속구역의 지정 절차 등 나오는데 조금 말씀드릴 게 몇 가지 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 103페이지 입지규제 세속구역의 지정 절차라고 돼 있는데 오늘부터는 수업 끝나고 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루 수업한 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번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아마 MP3 파일로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동영상을 계속 보기가 힘드신 분들 아니면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 요런 것들 들어가지고 저번 주에 뭐 배웠는지 한번 확인하는 거 요렇게 좋겠죠? 이렇게 그래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이렇게 그리고 우리 강의 노트 보면서 쭉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MP3 파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보면은 가로 3번에 입지규제 세속구역의 지정 절차라고 돼 있는데 당연히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관리계획으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반,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입지규제 세속구역을 지정할 때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데 이반, 결정, 고시 그럼 결정권자는 결정을 하기 전에 협의심의라는 걸 거쳐야겠죠? 자, 협의라는 건 내가 결정할 때 잘 모르는 사항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물어보는 걸 협의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자, 그럼 결정권자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결과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거 며칠이었죠? 잘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기억이 안 나죠? 제가 기억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보통은 30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10일입니다 10일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특이하다라는 거죠 보통은 30일 안에 결과 통보를 하는데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는 10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한번 봐두죠 그래서 보면은 협의라고 해서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여기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보통은 30일이었는데 여기서는 10일이다라는 10일 그 다음에 지정제한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보면 다른 법률에서 관리계획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미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마지막에 결정할 수 없다 미추 무슨 뜻인지 한번 보면은 다른 법률에서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누가 할지를 정합니다 그걸 이제 시행자라고 하는데 이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실시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그 시행자가 실시계획이라는 걸 작성하고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들었죠 그래서 이걸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인가받고 고시한다라는 거 이러한 절차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실시계획의 내용 안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계획의 내용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다가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나니까 관리계획 결정을 의지하고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입지규제체소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관리계획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법률에서 의제가 안된다라는 뜻입니다 의제가 그래서 입지규제체소구역의 지정이나 입지규제체소구역 계획의 수립은 다른 법률에서 관리계획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결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준 누가 정하죠? 기준? 국장, 네? 기준은 국장 그 다음 입지규제체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입지규제체소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입지규제체소구역 계획을 수립하죠 그리고 그 계획의 내용 안에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지규제체소구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계획에 맞게 건물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입지규제체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역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내용이 아까 계획에 다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입지규제체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계획으로 그러니까 지정된 입지규제체소구역에서 어떤 용도,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건폐율은 얼마나, 용적률은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그게 계획에 다 있으니까 계획대로 건물을 건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용도구역의 지정권자 및 행위 제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됐고 그 다음 입지규제체소구역이 지정이 되면 규제를 최소화해 주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다른 법률 규정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입지규제체소구역에서는 다음의 법률 규정을 여기 위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비추랄까요? 그 예전에 지어지는 아파트들 보면은 보통은 아파트가 줄을 맞춰서 이렇게 쭉쭉 지어지죠? 이렇게 쭉쭉 맞춰서 지어지는데 요새는 그렇게 짓는 아파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들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너무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 이 주택의 배치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대주 조성 기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의 설치 뭐 예전 구도심에 가보면은 가장 힘든 게 주차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차가 이만큼 많지 않았으니까 요구하는 주차 대수도 지금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전 건물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없던 주차장 자리를 다시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개발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 세 번째는 여기 문화예술 작품 지능법에 따른 미술 작품의 설치 이게 뭐냐면 우리 최근에 지어지는 건물들 1층이라든지 로비 아니면은 건물 앞에 가보면 꼭 있는 게 있죠 그 쇳덩어리 같은 거 갖다 놓죠 그 조각품 같은 거 그거 건축주가 예술을 사랑해서 그걸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법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건물에는 반드시 미술 작품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건축법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동심의라는 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계획 수립도 당연히 관리 계획으로 하죠 그럼 결정권자는 결정을 하기 전에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때 심의를 할 때 심의를 할 때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이 박스에 보시면은 학교가 있어서 학교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아니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안에 문화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대상 지역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거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일 때 이런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에는 이 위에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겠다는 거 어떤 위원회랑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는지 그런 건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나 문화재위원회와 공동심의를 개최해서 완화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지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의 완화여부를 결정할 때는 공동심의를 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의제라고 돼 있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간주를 하죠 동그라미 4번 이런 건 됐습니다 확인 예제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됐고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문제고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다시 한번 보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용도구역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규제를 완화해주는 곳인데 이 입지가 어디라고 했죠? 구도심 해서 이런 곳이 구도심입니다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세계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그 다음에 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그 다음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뿐만 아니라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도 그 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떤 산업단지죠? 도시첨단산업단지, 국가나 일반산업단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른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구역 이런 데를 지정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도심이다라는 거 지정을 하고 나면 계획을 수립하죠 그 계획의 내용에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 다음에 주요의 기반시설 확보의 가능성 이건 우리 책에는 지금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왜 들어가냐면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는 규제를 완화를 해주죠 근데 무턱대고 막 완화를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에 기반시설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기반시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규제만 완화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계획의 내용 안에 주요 기반시설, 간손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 확보에 관한 사항을 확인을 하고 기반시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다른 법률 규정의 적용 배제나 완화에 관한 내용 이게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요청을 합니다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 장이 답변 주는 기간이 며칠이었죠? 10일, 보통은 30일이지만 여기서는 10일입니다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이나 계획의 수립은 다른 법률에서 관리계획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반드시 입안 결정고시라는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 지정이 되고 나면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죠? 첫 번째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대지 조성 기준 두 번째가 부설 주차장의 설치, 세 번째가 미술 작품의 설치, 네 번째가 공개 공지의 확보 이게 최근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간주를 합니다 건축법에 가면 특별 건축구역이 나오는데 여기는 뭐 하는 데냐면 말 그대로 특별한 건물 짓는 데입니다 건축법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거 적용 안 해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지어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곳이니까 되게 특별한 건물이 나오는 거죠 롯데월드 타워 이런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다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높이 제한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반하고 이렇게 막 짓는 거 높게 그러면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입지 규제 죄송합니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나 이런 게 지정이 돼 있어야 그런 건물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면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을 결정할 때 계획에는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학교 환경 위생정화구역이나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일 때 거기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에는 여기 공동심의를 하겠다라는 거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나 문화재위원회와 공동심의를 개최한다라는 거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완화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입지 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여기까지가 용도구역 용도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했고 관리계획의 내용 중에 3번이 뭐였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래서 관리계획의 내용 그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1번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2번에 용도구역 3번이 기반시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105페이지 105페이지랑 106페이지에 나오는 거 있죠? 이거 다음에 볼 겁니다 일단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 뒤에 이제 기반시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은 기반시설과 도시군개백시설이라고 되어있죠? 기반시설과 도시군개백시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로,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기반시설 그래서 기반시설이란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해서 여기 법에서는 이렇게 7가지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광지시설, 보건, 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등등 해서 문제가 보통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연결로서 틀린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는 교통시설, 공원은 공간시설 이렇게 연결해놓고 틀린 것 그거 찾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형태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근데 다 외울 필요가 없는 게 보면은 첫 번째 교통시설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이런 게 교통시설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다가 아 이런 것도 교통시설이구나 하는 것들 위주로 그게 출제가 되고 그거 위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교통시설에서는 이거 하나 밑줄 하죠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나머지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그 다음에 공간시설에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 공지 뭐 따로 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에 유통업무설비라는 게 있고 수도 요거 밑줄 하죠 수도 수도는 당연히 유통공급시설이지만 나중에 하나 비교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랑 여기 방송통신시설 밑줄 방송통신시설은 유통공급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는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거고 시장에 하나 체크해 볼까요? 시장 시장은 기반시설입니다 근데 뭐 백화점, 마트 이런 건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시장, 그 다음에 유류 저장 및 송유설비 이거 됐고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이런 것들을 공공문화체육시설 그 다음에 방제시설인데 앞에 세 가지 밑줄 하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래서 뒤에 보니까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라고 돼 있죠 불 맞고, 바람 맞고, 물 맞고, 모래 맞고, 파도 맞고 이건 당연히 방제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 다음 보건, 위생시설은 다 밑줄 하죠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이거 공통점이 뭐라고 했죠 귀신 나오는 데입니다 귀신 나오는 데 장사시설은 장례시설이랑 묘지관련시설 이런 걸 합해서 장사시설이라고 합니다 낙골당, 봉안당, 화장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축장, 소대지가 죽죠 그 다음에 종합의료시설, 병원 이렇게 귀신 나오는 데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은 하수도 밑줄 할까요 아까 수도는 뭐였죠 유통공급시설이었죠 혹시 하수를 공급받고 싶으신 분? 안 계시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요건 배출하는 건 배출하는 거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및 제한용시설 빗물 제한용시설, 빗물 제한용시설, 수지로련 방지시설 됐고 폐차장, 지금까지 시험은 폐차장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폐차장을 교통시설로 많이 바꿔냈는데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입니다 뭐 하나 더 하면 주차장은 참고로 교통시설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 주차장은 교통시설 그러니까 지금 체크해드리는 거 요것들 위주로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최근 32회 때 요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기반시설 종류와 그 연결로서 틀린 것은 요렇게 아주 쉬운 문제고 전형적인 문제고 이런 거 틀리면 꽈락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밑에 요 위에 보시면 기반시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대통령용으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세분 가능한 기반시설이 크게 세 가지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요렇게 세 가지 해서 27회 때 이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자동차 정류장의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밖에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도로 보시면은 일반도로 자동차 저용도로 보행자 저용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자전거 저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다 도로로 끝나죠 광장도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광광장 지하광장 건축물 부살광장 다 광장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걸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정답이 뭐였냐면 교통광장이었습니다 교통광장 다음 중 자동차 정류장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교통광장 근데 보면 도로에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속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고속도로는 뭘까요? 자동차 전용도로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보행자 우선도로 있죠 자동차 우선도로 있습니까? 없죠 자동차는 전용도로지 자동차가 우선되는 곳은 없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가다 보면은 바닥에다가 엄청 크게 써놓은데 이런 데 가보면 이게 보행자 우선도로는 그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데입니다 아주 좁은 골목이죠 차가 다 낼 수 있는 길이긴 한데 보도가 따로 안 있는데 그런 데 가보면은 요새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이렇게 되게 크게 써놓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이런 데가 보행자 우선도로 이렇게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위로 다니는 고가도로 밑으로 가는 지하도로 그 다음에 자동차 정류장 요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는 정도 뭐 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대통령 용어로 세분화할 수 있는 게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세 가지가 그 다음에 가로에 이번에 도시군 계획시설의 의의라고 돼 있죠 자 요거부터 보면은 자 우리 노트에 요런 그림이 있을 겁니다 제가 용어의 입문 과정에서 용어의 정의에서 가장 강조드렸던 게 요거입니다 요거 우리 시험에 국계법에서 용어의 정의가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이겁니다 요거 요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자 방금 우리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이런 거 봤죠 그걸 일반적으로 뭐라 부르는 거죠 기본적으로 얘를 도로라고 하겠습니다 도로 같은 것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반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갑자기 철도로 바뀔까요 그대로 도로일까요 도로겠죠 근데 이 도로를 부르는 명칭이 달라진다라는 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뭐라고 했죠 기반시설 근데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바뀝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자 똑같은 도로지만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구체화가 되기 전이고 구속력이 발생하기 전입니다 근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됐다라는 건 구체화가 되고 드디어 구속력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뜻인지 한번 볼까요 자 2030년경이 되면 A지역부터 B지역을 왔다갔다 하는 도로가 있는데 이 지역에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증가하고 도로가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때 도로를 설치를 하자라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자 아직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이죠 이럴 때 이 도로는 뭐라 부르는 거죠 기반 그냥 도로 아니고 기반시설 그냥 도로죠 기반시설 관리계획으로 아직 결정되기 전 추상적인 단계니까 요 때는 도로를 기반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실제로 2030년이 도래를 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 도로가 항상 교통체증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로를 설치를 해야겠죠 이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관리계획 내용 3번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었으니까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반 결정 고시를 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나면 뭘 작성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지형 도면 지형 도면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을 지도 위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A 지역부터 B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도로가 부족하니까 여기에 도로를 설치하자 라고 지도 위에 표시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체화가 되고 구속력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도로죠 근데 이 도로는 이제 뭐라 부르는 거죠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기반시설 결정되고 나면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똑같은 도로지만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은 다른 말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 맨 밑에 도시군 계획시설의 의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요거 기반시설들 중에서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구체화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그래서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 자 책에는 저 뒤에 흩어져 있을 테니까 여기서 바로 보죠 도시군 계획시설 기반시설이 아니라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업을 뭐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래서 기반시설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뭐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 계획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도시군 계획사업 자 용어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도로 같은 것들을 원칙적으로는 기반시설이라고 하다가 이게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이제 뭐로 바뀌죠 도시군 계획시설 그 다음 기반시설이 아니라 이거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러니까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 다음 시설사업이랑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뭐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사업 자 우리 관리계획 내용의 3번에 보면은 3번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관리계획 내용 4번에 보면은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까 관리계획 내용 3번 4번이죠 그럼 도시군 계획사업이라는 건 도시군 관리계획을 집행하는 사업이다 라고 해서 도시군 계획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관리계획의 내용이었으니까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도시군 계획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요 용어들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 다음 주부터 도시군 계획사업이 뭔지 수도 없이 물어볼 겁니다 도시군 계획사업 화면은 자동으로 이 세 가지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 계획사업이라는 게 나왔었는데 제가 안 하고 넘어온 겁니다 도시군 계획사업 화면은 위에 있는 세 가지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요걸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합니다 관리계획을 집행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군 계획사업 요거 비슷비슷한 말들이 계속 나오니까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사업사업 끝나고 여기는 시설시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이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하고 사업하기 전에 기반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요렇게 그러면은 요거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을 어떻게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요런 게 나옵니다 책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라고 되어있죠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 미리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할 때는 원칙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은 자 요게 원칙입니다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출 미리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 기반시설 특성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있습니까 그러하지 않으니까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밑에 많죠 많죠 안봅니다 안봐도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게 있다라는 것 하지만 원칙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여기 나와있는데 이걸 다 못 외우겠죠 제가 문제는 풀게 해드릴 테니까 일단 요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건 됐습니다 이런거 안봅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설치의 기준이라고 되어있습니까 기준 누가 정하죠 아니고 이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자 공법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준은 국장이 정하는데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게 딱 두개 있을겁니다 그중에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는 개발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 동그라미 하시고 국토교통부령 자 두개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개 중에 오늘 하나 나온겁니다 나머지는 싹다 그냥 기준 보이면 국장하시면 되는데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 3번 놔두고 4번부터 보죠 도시군 계획시설의 공중 수중 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동그라미 보상 이건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는 거 따로 법률로 자 실제 시험에서도 앞에 있는 이 두 줄을 써줄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내가 보상이라는 글자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쭉 읽다가 보상 보이면 따로 법률로 즉 자 기반시설이 도로입니다 그 도로의 보상에 관한 법률은 도로법에서 따로 정하겠다라는 거 수도다 그러면 수도법에서 즉 어떤 기반시설이냐에 따라서 그 각각의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보상에 관한 내용을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 관리 도시군 개백시설을 이렇게 설치를 했죠 그 설치를 하고 나서 관리를 할 때 관리를 국가가 합니다 국가 밑줄 할까요 국가 국가가 할 때는 대통령령에서 그 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합니다 그 다음 이 관리를 지자체 밑줄 지자체가 할 때는 조례로 정합니다 국가가 할 때는 대통령령 지자체가 할 때는 조례로 근데 그 국가가 할 때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대통령령의 내용이 뭐냐면 국유재산법에 따른 중앙 관서의 장 밑줄 이게 도시군 개백시설의 설치와 관리입니다 정리해보죠 자 도시군 개백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원칙 어떻게 하죠 미리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죠 미리 관리계획으로 근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습니까 네 그런게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군 개백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하죠 국토교통부령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된 도시군 개백시설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국가가 할 때는 대통령령 그게 국유재산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라고 했죠 지자체가 할 때는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로 요게 도시군 개백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내용 그 다음 공동구가 먼저 나오는데 저는 광역시설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페이지가 112페이지 112페이지에 가보시면 광역시설이 나옵니다 보면 광역시설이란 여기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공법에서 광역 나오면 다 뭐라고 했죠 그래서 두리사항 밑줄 하시고 걸치는 시설 두리사항의 관할 구역에 걸쳐있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두리사항 밑줄 하시고 이용하는 시설 뭐가 걸치는 시설이고 뭐가 이용하는 시설인지는 구분할 필요는 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걸치는 것들은 주로 길쭉길쭉한 거 도로 철도 이런 것들 근데 이용하는 건 사람 많이 모이는데 항만 공항 이런 것들 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지 시험의 기출문제에는 도축장 이런 것들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출제를 했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문제는 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요런 것들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입니까 이런 거 했었죠 우리 인문광역도 이런 거 했었는데 치킨 중 양념치킨 후라이드치킨 하면은 후라이드치킨은 치킨입니까 기반시설 중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에 속한다라는 거 그래서 광역시설도 광역시설도 기반시설 중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것도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광역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하냐면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이거랑 똑같이 이거랑 똑같이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이니까 이라서 도시군 개발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근데 광역시설은 광역시설은 둘 이상입니까 둘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협의 협의 그래서 1번이 원칙인데 2번 3번 처럼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개특광시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의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협약을 체결이나 협의의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않는 경우 싸우는 거죠 이거 누가 말립니까 위에서 위에서 해서 다음 페이지 보면 그 시군이 같은 도 밑줄 하시고 같은 도일 때는 누가 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요 앞에 한마디 쓰죠 광역시설을 여기 직접이라고 쓸까요 직접 아무래도 빨간색은 적응이 안되네 직접 자 보통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에서 할 사람을 지정해주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앞에서는 그래서 아까 관리계획도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협의에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자를 정한다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장이나 도지사가 입안할자를 지정해줬습니다 근데 이건 원래는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협약을 체결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는데 같은 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도지사가 직접 설치한다 라는 거 요거 좀 유의하죠 설치할자를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요까지 설명을 하면 야 그러면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칠 땐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조문이 요까지만 써져 있습니다 조문이 요까지만 써져 있으니까 요런 경우는 없거나 아니면은 아예 규정이 안 돼 있는데 굳이 이걸 만들어서까지 공부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조문도 딱 요까지만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음 KTX는 누가 관리하죠 잘 모르시나 코레일이 관리해요 코레일 인천국제공항은 누가 관리하죠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거 국장 아닙니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국장 아니고 법인이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광역시설이라고 하죠 해서 요것도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은 요렇게 합니다 도시군 개백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따라서 이걸 설치하고 관리하는 게 원칙 다만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요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도에서 협약을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도지사가 직접 설치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법인 법인 국장 아닙니다 법인이 코레일 이런 거 생각하시고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 요게 광역시설입니다 광역시설 그 다음에 공동구라는 게 나오죠 공동구 앞으로 넘어가 보죠 자 보면은 여기가 페이지가 109페이지 공동구의 의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공동구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간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하는 소통을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공동구라고 부릅니다 공동구 공동지하 매설구 해서 공동구라고 하는데 자 예전에는 요 지표면 밑에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매설을 하더라라 개별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매설을 하고 나니까 고장이 나면 일단 도로 막아야 됩니다 도로 막고 땅 파가지고 들어가서 고치고 땅을 다시 덮으면 울퉁불퉁해지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게 고장나는 겁니다 그럼 또 도로 막고 땅 파고 고치고 또 땅 덮고 해서 교통의 소통에도 방해가 되고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는데도 불합리하다라는 불필요하다라는 이런 것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런 거 다 매설하다 보니까 하도 자주 땅을 팠다 덮었다 하고 도로 막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개별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어디에 뭐가 묻혀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런 지하 매설물들을 공동구라는 커다란 관이 있습니다 이걸 땅 밑에 묻습니다 하고 이런 지하 매설물을 공동구라는 커다란 관안에 같이 수용함으로써 지상에 이제 전봇대를 세울 필요가 없겠죠 미관계선 그 다음에 도로 구조의 보전 팠다 덮었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맨홀 뚜껑 열고 들어가면 여기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막을 필요 없으니까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공동구라고 합니다 실제로 콘크리트로 된 직사각형의 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묻습니다 여기 땅에 그러면 이런 공동구 역시 아까 기반 시설이었습니까 유통 공급 시설에 있었죠 원래는 아까 봤던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랑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공동구는 땅 밑에다가 관을 묻어야 되죠 개발이 끝난 곳에는 설치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일정한 지역에서는 이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합니다 그걸 배우는 겁니다 따로 그래서 일정한 지역이 바로 개발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개발이 시작되는 곳 그래서 여기 보면 공동기 설치 의무라고 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이 면적 여기 밑줄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경우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 사업 시행자라고 하고 공동구를 마지막에 설치 하여야 한답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제목에 설치 의무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여섯 군데가 바로 개발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개발을 시작하는 곳 그러니까 개발이 끝나고 나면 이걸 설치하기가 힘드니까 여기 개발 시작할 때 아예 묻고 시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이렇게 여섯 군데입니다 외우지 마십시오 최근 기출문제 다음 중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나왔다라고 해도 여섯 개를 외우고 달달 외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한 50번 60번 정도 말해보겠습니다 외워지면 외우고 가시고 못 외우고 싶으면 대충 찍으십시오 들은 기억 가지고 그래서 이 여섯 군데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도청 근데 공통점은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다라는 거 대신에 이건 외워야 됩니다 면적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하면 되니까 일단 면적만 근데 공통점은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의무입니다 의무 하여야 한다 그 다음 설치 타당성은 또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아까 지하 매설물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그럴 때는 고장 날 때마다 땅을 팠다 덮었다 팠다 덮었다 했죠 이렇게 자주 팠다 덮었다 하다 보면 도로가 울퉁불퉁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야 이 지역은 차라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게 좋겠는데라는 타당성 검토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읽어보면 도로관리청은 지하 매설물의 빈번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행위로 인해서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공동구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거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 3번의 협의심의 라고 되어있는데 1에 따른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 애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아까 6군데 있었죠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계획을 만듭니다 그 계획안에는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니까 공동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경우 그런 계획을 포함할 때 애는 공동구 공동구 점령예정자 이 사람이 나중에 공동구가 설치되면 그걸 쓸 사람입니다 공동구 점령예정자와 밑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공동구 협의의의 심의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공동구를 수용되어야 될 시설을 설치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설치비용이라고 되어있죠 공동구를 설치할 때는 설치할 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 설치비용입니다 설치비용 이 설치비용은 여기 공동구를 나중에 쓸 사람들을 공동구 점령예정자라고 했죠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자 공동구 설치비용은 점령예정자가 부담한다 X 공동구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X 공동구 설치비용은 점령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한전에서 전봇대를 세우는데 10억이 들어갑니다 개별적으로 내가 전봇대 세울 때 근데 공동구 설치비용으로 15억을 부담을 시키는 거죠 나는 전봇대 세울까요 공동구 설치할까요 전봇대 세우겠죠 그러니까 설치비용의 범위 안에서만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들어가는 범위 안에서만 설치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납부통지 이런 것들 참고로 보시고 보조용자 돈 없는 사람 돈도 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공동구의 수용이라고 되어있죠 자 공동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동구에 들어가야 될 시설들은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될까요 해도 되고 안해도 될까요 해야죠 기껏 비용 들여가지고 공동구 설치했는데 나는 따로 할게 라고 하면은 이걸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해서 모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면 의무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해서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게 1번에 보면은 전선로 통신설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도관 등등등 있죠 이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중요한건 2번에 공동구협의회 밑줄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시설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임의적이다라는거 심의를 거쳐서 두가지 있습니다 하수도관이랑 가스관 하까 이렇게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까라고 하는거 할까 하수도관이랑 가스관 얘네는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이 두개만 나머지는 수용을 해야 됩니다 보면은 앞에 여기 강조가 되어있는데 전선로 통신설로 수도관 이런것들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되고 열수송관이 뭐냐면 저도 문과라서 정확한 원리는 잘 모르겠지만 열병합발전소라는게 있답니다 거기서 쓰레기 같은걸 태웁니다 쓰레기 같은걸 태워가지고 화력발전을 한 다음에 물을 끓입니다 물을 그리고 그 끓는 물을 열수송관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로 보내줍니다 그럼 열수송관 안에는 뜨거운 물이 지나가겠죠 그 뜨거운 물을 가지고 아파트 같은데 난방도 하고 이렇게 쓰는게 열수송관이라고 합니다 원리는 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송관 이건 뭐냐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 보통의 아파트 단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여기 초록색 통이 있으면 거기 담으면 되죠 그럼 쓰레기 차가 와가지고 들고 가죠 근데 쓰레기 수송관은 이 쓰레기 통이 있어야 될 자리에 뚜껑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통으로 그 뚜껑을 열고 쓰레기 봉투를 여기 집어넣으면 관을 타고 중간 기착지로 쫙 모이는 겁니다 쓰레기 봉투들이 그러면 여기 모여져 있지 않으니까 여름같은데 냄새도 안나고 그렇겠죠 그런걸 쓰레기 수송관이라고 합니다 요런게 송도에 처음에 설치를 했다던데 이게 실패를 하는거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보통 표시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까지 채우고 묶습니까 아니면 쓰레기를 이렇게 채웁니까 맨날 관이 막히는거죠 관 옆에 맨날 쓰레기 쌓아놓고 이러니까 이걸 잘 설치를 안한겁니다 그런걸 쓰레기 수송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수용 되도록 해야 되는데 하수도관이랑 가스 아까 얘네는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라는거 요거 기억하시고 기준 누가 정하죠 국장 기준 나오면 그냥 무조건 국장 기준은 국장 기준은 국장 그 다음 자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온적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공사를 완료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공동구 점령내증자들에게 미출 개별적으로 통지 이걸 어떻게 바꿔냈냐면 공동구 설치공사를 완료한 경우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종류라던지 위치 등을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냈습니다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근데 우리 공법책에 보면 워낙에 일간신문에 고시하고 알려주는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않은거죠 근데 공동구에는 어떤게 들어가냐면 전기, 가스, 통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설치 종류나 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를 하면 전 세계인이 다 알겠죠 위에 있는 애가 알면 큰일납니다 이거 전기, 통신이 어디로 지나다니지 선로 위치를 다 공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통지 테러의 대상이 됩니다 일간신문에 공시라면 그 다음에 수용기간 이런건 참고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운영 자 공동구를 설치했죠 공동구를 설치하고 나면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나옵니다 관리의 주체인데 관리는 특광시군이 관리합니다 특광시군 이 사람을 공동구 관리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특광시군이 직접 관리하기 힘들면 전문기관에 위탁해도 될까요? 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위탁할 수 있다 매출 그 다음에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라는게 있습니다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요건 5년마다 동그라미 수립 시행합니다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5년마다 그 다음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협의심의한다 뭐 이런거 됐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합니다 자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몇년마다? 5년마다 수립 시행하죠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1회 이상 그 다음 공동구 협의회라는 건데 공동구 관리자는 공동구 설치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공동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런거 참고로 그 다음 공동구 관리할때도 비용이 발생하겠죠? 관리할때 들어가는 비용은 그거 쓰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 점용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동구를 여기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비율은 면적을 고려 비출하시고 관리자가 정해줍니다 아파트 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넓은 면적을 쓰는 사람이 돈 더 많이 내는 겁니다 이게 관리비요 그 다음 밑에 점용 사용의 허가라고 되어있는데 자 공동구를 설치할 당시에는 통신사업자로 SK랑 KT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SK랑 KT는 공동구 설치 비용을 납부를 하고 내가 공동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후발주자로 LG유플러스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설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공동구를 쓰고 싶은 거죠 몰래 쓸까요? 허가받고 쓸까요?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 이런 사람들이 공동구를 사용할 때에는 설치 요구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납부한다 이런 건 참고로 요까지 해서 도시군 계획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관리하는지 광역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관리하는지 공동구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관리하는지 해서 보면 자 공동구 공동구는 역시 논점이 요기 설치랑 관리 요렇게 구분을 하는데 일정한 지역에서는 이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겠죠 면적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6군데가 있죠 노트에도 써놓긴 써놨습니다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이렇게 6군데입니다 요거 면적이 얼마?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설치를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의무입니다 하여야 한다 그 다음 공동구를 설치할 때 비용이 발생하죠 설치 비용은 누가?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같이 그 다음에 수용을 할 때 공동구를 설치한 경우 공동구에 들어가야 될 시설들은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수용의무 하여야 한다라는 거 다만 공동구협의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까 하수도랑 가스는 공동구협의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공동구를 설치하고 나면 그거 누가 관리하죠? 특광시군 그래서 이 사람을 공동구 관리자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해도 됩니까? 그 다음 공동구를 관리할 때도 비용이 발생하죠 그 관리 비용은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면적을 고려해서 관리자가 정해줍니다 그 다음 공동구 설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이 공동구를 쓰고 싶습니다 몰래 씁니까? 허가받고 씁니까? 허가받고 그 다음에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여기까지가 공동구 그 다음 이제 책에 보면은 도시군 개백시설 사업의 시행이라고 나오죠 114페이지에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군 개백시설의 설치 관리 그 다음에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그 다음에 공동구의 설치 관리까지 했고 다음 주에 도시군 개백시설 사업의 절차 그 다음에 매수청구권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등등등을 볼 겁니다 자 처음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오늘 한 게 용도지역 지구 구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일부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인데 용도지역은 관할토지 전부에 지정합니까 일부에 지정합니까 전부에 용도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관할토지를 나눠 쓰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죠 해서 이건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 그 다음 용도를 크게 네 가지 용도랑 아홉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는데 네 가지 용도가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을 다시 세분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관리 이게 법에서의 분류 이걸 다시 대통령령으로 세분을 합니다 주거지역은 일단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전용은 다시 1종 2종으로 일반은 1종 2종 3종 전용은 양호한 주거환경이고 일반은 편리한 주거환경이죠 전용주거지역은 단독 양호한 공동양호한 일반은 저층 편리한 중층 편리한 중고층 편리한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게 준주거지역 그 다음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글린 이렇게 구분하는데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유통상업지역은 도시내 지역간 유통기능 글린상업지역은 글린지역 이웃 가까이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 그 다음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으로 구분하고 전용은 중화업공업이나 공해성공업 그 다음에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그 다음 녹지지역은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구분하죠 보존녹지는 보존이 목적이라서 개발이 안됩니다 개발이 근데 생산녹지는 개발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고 자연 녹지는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그 다음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보전관리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게 용도지역의 분류 이거 용도지역 어떻게 지정하죠 관리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근데 특례가 있다는 거 아직 안 했습니다 그 다음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행위지안 규제를 합니다 크게 세 가지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해서 건축제한은 원칙 대통령 0 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하는 걸 건축제한 원칙은 대통령 0 특례는 일단 놔두시고 건폐율 5657에 9887 요러겠죠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이 둘 다 50 일반은 1종 2종이 60 3종 일반은 50 준주거지역은 70 이게 5657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순서대로 90 80 80 70 5657에 9887 공업지역은 70 녹지지역은 20 계획관리는 40 나머지는 20 용적률은 순서대로 더했다가 뺐다가 더하죠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얼마부터 시작하죠 100 부터 해서 50씩 더해 나갑니다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지역은 500 중심 상업지역은 얼마부터 시작하죠 1500부터 해서 200씩 빼나가면 되죠 1500 1300 1100 900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그 다음 전용 공업지역은 300부터 역시 또 50씩 더해 나갑니다 300 350 400 그 다음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100입니다 보존녹지만 80 나머지는 100 항상 보존녹지만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계획관리는 얼마였죠 100 나머지 관리지역은 80 80 농림 80 자연환경 보존지역 80 해서 건폐율 용적률까지 해서 노트에 표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걸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용도지역은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됐을 때의 행위지안입니다 용도지역이 아예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어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죠 자연환경 보존지역 도시지역이 세분이 안 돼 있을 때는 보존녹지 보존녹지 관리지역이 세분이 안 돼 있을 때는 보존관리 지역에 관한 행위지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 도시지역에서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까 접도구역이랑 농치층에 관한 규정은 도시지역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용도지구도 역시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하는 거니까 관할토지에 지정하는데 전부에 지정할까요? 일부에 지정할까요? 지구는 지역보다 좁은 개념이기 때문에 일부에 그 다음에 그 용도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즉 용도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였죠 해서 보약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용도지구는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역은 중복이 안되고 지구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도 그 쓰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법에서 일단 아홉 가지로 분류를 하죠 그게 경관, 고도, 방화, 방제, 보호, 취락, 개발지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중에서 대통령용으로 세분할 수 있는 게 뭐죠? 경, 방, 보, 취, 계 이렇게 다섯 가지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이 다섯 가지를 대통령용으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자,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경관지구 이 특화경관지구는 문화적으로 본용관치가 큰 뭐였죠? 건축물,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이나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그 다음, 방제지구는 시가지, 자연, 자연시가지 이렇게 기억하는 거고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을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이때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 특화경관지구는 건축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시설 및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고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이렇게 구분하죠? 자연취락지구는 어디다 지정하는 거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집단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입니다 그 다음,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이렇게 세분을 하는데 주거는 주거기능, 산업유통은 공업이나 유통, 물류기능, 관광휴양은 관광휴양기능 등을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고 복합은 앞에 있는 세 가지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중에 둘 이상의 기능을 같이 개발하는 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은 앞에 있는 세 가지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외의 기능 등 특정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이게 법이랑 대통령령에서의 용도지구의 분류, 이것도 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법이랑 대통령령에서 이렇게 용도지구를 세분하고 있는데 조례로, 조례로 더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있습니까? 세 가지, 경관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이 세 가지는 조례로 세분이 가능합니다 조례로, 그래서 세 가지, 경관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 법이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조례로 새롭게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조례로, 법이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신설해서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쉽게 할까요? 어렵게 할까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행위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로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하지 아니할 것 이게 조례로 용도지구를 만들기 위한 요건 그 다음,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규제를 합니다 행위 제한이라고 하죠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인데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은 원칙, 어디서 정하죠? 조례, 그래서 용도지구는 조례랑 관련이 깊다라는 거 근데 조례로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 계, 자, 집, 복 해서 고도지구, 개발진흥지구, 자연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 복합용도지구 요는 조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내용은 아직 안했고 앞에 조례로 하지 않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정도까지 그래서 요거 말고 나머지는 다 조례라는 글자가 나오면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고도지구 요건 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거 요게 용도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구역이죠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역시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거니까 관할 토지의 일부에다가 지역이 가장 넓은 곳이고 지구나 구역은 지역보다 좁은 곳이니까 구역도 관할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일부에다가 그 용도는 따로 정한다라고 했죠 해서 각각의 용도구역의 쓰임, 지정 목적을 아셔야 되고 용도구역은 어떻게 지정할까요? 관리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해서 지정하는 사람은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다라는 거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첫 번째가 국장이 입안한 거 두 번째는 개발 제한 구역 세 번째는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죠 그 다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결정하죠?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그 다음에 시도, 대도시를 넣어주면 되겠죠 도시자연구원구역은 시, 도, 대도시 시가와 조정구역도 원칙은 시, 도지사 여기는 대도시 시장은 지정권자가 아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지정 목적, 왜 지정하냐라는 거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지사와 뭘 방지하죠? 확산을 방지하고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완상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게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지사와 뭘 방지하죠? 시가와 방지 그 다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 시가와 조정구역은 무질사한 시가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가와를 유보시켜 둔다고 했었는데 그 유보되는 기간이 얼마죠?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언제 효력을 상실할까요? 시가와 유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그리고 그 사실을 결정권자인 국장이나 시, 도지사가 고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용도구역 그리고 용도구역이 하나 더 있죠 입지, 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란 용도구역의 일종으로써 용도구역의 일종으로써 규제를 최소화해주는 이 입지는 구도심이라고 했습니다 구도심들이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그 다음에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재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개 이상의 노시원을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그 다음에 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그 다음에 여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하는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나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그 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기 도시첨단산업단지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이런 데가 구도심이다라는 거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면 입지규제체소구역 계획을 수립합니다 관리계획으로 이 계획의 내용에 들어가는 게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요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용도지역, 지구,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다른 법률 적용의 배제나 완화에 관한 사항 이게 입지규제체소구역 계획의 내용 그 다음 입지규제체소구역을 지정할 때 관리계획으로 하니까 지정하는 사람은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지정을 합니다 이때 결정권자는 결정을 할 때 협의 요청을 해야 되는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답변 주는 기간이 10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규제체소구역은 다른 법률에서 관리계획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입지규제체소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입지규제체소구역이 지정되면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죠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기준, 공개공제 확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입지규제체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 다음 입지규제체소구역에서의 행위지한, 규제에 관한 내용은 계획으로 결정하는데 지정하려는 지역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거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입니다 이런 곳에서의 행위지한, 완화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심의를 한다라는 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문화재위원회가 그 다음에 이렇게 입지규제체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지한, 완화여부는 계획으로 결정한다라는 것까지 그 다음 이제 기반시설이죠 그래서 기반시설에는 크게 7가지 기반시설이 있었습니다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환경기초시설, 보건위생시설, 방제시설 등등등 기반시설의 종류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러한 기반시설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도로지만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를 뭐라 부르는 거죠? 도시군계획시설 그리고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고 합니까?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그리고 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3가지 사업을 묶어서 뭐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계획사업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하는지가 나오죠?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하기 위해서는 미리 뭘 해야 됩니까?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도시군계획시설로 바뀌어야 이걸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다라는 거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이렇게 설치된 도시군계획시설을 관리할 때 국가가 할 때는 대통령령, 지자체가 할 때는 조례로 국가가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하는데 그 대통령령의 내용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그 다음 광역시설인데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입니까? 그래서 광역시설의 관리, 설치는 원칙,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른다라는 거 다만 둘 이상의 걸치거나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 등을 구성해서 설치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시군이 같은 도의관할구역에 속할 때는 누가? 도지사가 직접 설치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법인, 코레일 이런 것들 국장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구입니다 공동구도 원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라야 하지만 일정한 지역에서는 이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면적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개발이 시작되는 6곳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이런 곳에서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그 다음 설치할 때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설치하는 비용은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같이 그 다음에 공동구를 설치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해야 될 시설들은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하수도관이랑 가스관 자 이렇게 공동구가 설치가 되고 나면 공동구를 관리합니다 누가 하죠? 트, 꽝, 시, 군 이 사람을 공동구 관리자라고 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도 될까요? 위탁할 수 있다 그 다음 관리할 때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점용하는 자가 면적을 고려해서 부담하고 관리자가 정해줍니다 그 다음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그 다음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이 공동구를 쓰고 싶습니다 몰래 쓰는 게 아니라 허가받고 써야 된다라는 것 이런 내용들이 공동구이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